저희 도착했습니다 부산이고 미세먼지가 없습니다 굉장히 덩치가 좋고 멀리까지 보여요 나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컨테이너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것도 있고 구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지금 선배님들이 도착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전화를 연결해 가지고 만나 가지고 같이 돌면서 어떤 코스를 준비했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처에 계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선상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오신다고 했거든요 예 선배님 저희 도착했는데 지금 선상주차장 와계시죠? 예예 그 지금 제가 방송 켰는데 이거 마이크 스피커폰으로 바꿔도 돼요? 네 저희 도착했습니다 아아 들리세요? 예 그 저희 어디로 가면 될까요? 아 그 입구 쪽에 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일단 그 부산역 가는 쪽으로 가면 될까요? 예 부산역 가는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네 예 아 그래요? 아 빨리 가야겠네? 아 죄송합니다 예 빨리 갈게요 예 갑시다 민원 수선역 가는 길로 가면 될双였거든요? 저기 있네 어 todo 저기 있네 저기 있네 título 아 저기도 편집자분이 계셔가지고 잘 왔습니다. 이야 이렇게 역사적으로 만나네 아 뭐야 이게 아 또 저를 위해서 이게 스포스에 포함되어 있죠? 아 이게 풀코스 이거 풀코스의 전체라고 볼 수 있죠 마음에 드십니까? 어우 마음에 들어요. 역사적이네 그럼 이거는 제가 가져가서 기념으로 좀 그 작업실에 보관해도 될까요? 아 예 아 그럼요 그럼요 영광이죠 테이프가 너무 너너너러져가지고 아 근데 이거는 왜 마타가 못 끼는거에요? 부족겠어요? 아 예 혹시 이게 철자인줄 아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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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철자인줄 아니다 이게 쓰다가 이게 그 패드 잉크가 다 달아버려가지고 아 그러면은 아 탱자님도 반갑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 차를 타서 예 그 준비해온 준비해온 진짜 전설로만 전해져오는 부산 풀코스 그리고 거기다가 쌍배님이 진짜 호원장담했던 S코스 뭔지 그 코스를 일단 들어보면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는 다 되있죠? 아 예 완벽하게 되있죠? 아 맞다 아 이거 뭐지? 아 기프트? 웰컴? 아 웰컴 기프트까지 아 고맙습니다 뭐지? 나중에 나중에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고장이 안되어있어? 이거랑 같이 버려주세요 아 아 이거는 언제 확인을 해야되나요? 뭐 혹시 지금 바로 확인하면 뭐 곤란하다고 아 그런거 아닙니다 한번 지금 여기서 한번 까먹으려면 아 여기서 바로 한번 공개를 되게 좀 불길해요 네 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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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포스니까 그죠? 네네 에스포스에 포함되어있는거니까 어 어 영양제가 예 예 뭐 시장매네 나이도 있으시고 꼭 이제 필수 내기로 챙겨 먹어야되네 오메가3랑 멀티비타민 그리고 마그네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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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 비타민 뒤까지 이야 하나씩 먹으면 되는거 네 바로 치워됩니다 아 그리고 장미까지 네 아 튤립까지 고마워 이야 이게 에스코스구나 네 동숙님 세봉님 오시면은 이렇게 대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예예예 이거는 제가 꼭 체험을 꼭 해가지고 아 너무 좋다 이러면은 올라가서 주변 분들한테 추천 강추할게요 그래서 내려가서 다 한 번씩은 진짜 부산명물 쌍배님의 에스코스 다 체험하실 수 있도록 예예예 아유 고맙습니다 시작부터 이게 뭐 받아서가 아니고 마음이 전달이 되잖아 그쵸? 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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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전달이 되잖아 참 좋네 아이고 집에다 붙여놓고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챙기시고 네네 가시죠 네네 따뜻해집니다 그쵸 지금 부산 날씨도 되게 좋아요 이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잡아주시면 네 되게 선명합니다 서울은 되게 탁하거든 어제도 이랬어? 아 부산은 이제 24시간이 날씨가 좋습니다 바다 암상에 이렇게 끼고 있어요 어제 이랬어요?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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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안 나갔어? 아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약간 원래 날씨가 항상 이랬습니다 방금 약간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똑같잖아요 아 맞어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똑같잖아요 네 같이 한번 또 블리스콘도 갔었고 예 인연이 깊습니다 그때는 좀 약간 서먹서먹했어요. 왜냐면 잘 몰라가지고 눈으로 인사만 하고 그죠? 이렇게 서로 만나가지고 에스코스도 체험하고 이렇게 할 줄은 몰랐지 근데 우리 침천문님은 지금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가요? 부산에 명물은 다 한번씩 체험을 해봐야 되지 않나? 테이블카도 있고 막 하잖아요. 재밌는게 많대 부산에 케이블카는 오늘같은 날씨에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같은 날씨에? 네. 오늘같은 날씨에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 좋아야돼요? 아니면 더 나빠야돼요? 너무 열이 많아가지고 아 너무 좋구나 날씨가? 네. 케이블에서는 이제 넘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럼 케이블은 내일은? 내일은? 내일은 봐서 또 반응할 수 있겠죠? 내일까지 할거잖아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뭐 저녁에 재워주고 끝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내일도 있습니다. 내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한번 케이블카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이동하시죠. 가시겠습니다. 이거 카메라를 어떻게 알아요? 대충 잡죠? 네. 그냥 가시면 안나와면 돼요. 가는거만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말씀을 드리는건데 여기가 이제 생방이니까 네. 5인 집합 때문에 반가운 마음에 찾아와주시면은 이미 네 명이에요. 뿌옇뿌옇가 터지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가시죠. 네. 아 진짜. 여기 위에다 했거든요? 예예. 그거 아침에 오느라 내가 드라이를 못했어요. 머리가. 아 근데 저도 뭐 완전 파일이 있으면 받고 싶어야겠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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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궁금한 점은. 네. 혹시 에스코스에 추첩이 정산 있어요? 네. 아니 물어만 보는 거에요. 물어만. 아이외 어..건..가능하죠l 돼요? 정산? 예예예예 가능합니다. 나상도 계산하나요? 한꺼부으로 계산하나요? 상법을 하셔야 되고 카드로 하셔야 되고 아 알겠습니다 좀 넉넉하게 주고 제가 용돈을 쓰고 주차비 결산하고 정산하고 남은거 용돈로 쓸게요 아닌데 노래 약간 겨울이 겨울이 힘을 푸실만 하면 저한테는 다 마음이 급해하시지 않았네요 그래서 딱 필요한거 저기 파란색 저거 저거 저겁니다 저거 이거 타고 오늘 하루 부산을 투어하는걸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도 타더라도 여기서부터 잘 안보이시겠어요 저거 붙어서 네네 저쪽이에요 앞쪽 이야 저기는 공사중에 아니고 그 부두죠? 네 부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흰색 저기 보이시죠? 저 흰색으로 저 흰색으로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저 흰색으로 이렇게 되갖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원래 여기 맨쪽에 동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부산의 리우대 자네이룸 여기가 부산에 리우대 자네이룸 리우대 자네이룸 그 동상부터 보러가나요? 아니요 동상 저기 아 저기 동상 아닌가요? 아라이 어디요? 아라이 저기 철분 앞에 있는데 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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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보러 가는건가요? 아니요 여기서 보면 끝입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여기서 봐도 충분하다? 네 그냥 그렇답니다 저기는 막 많아요 저기 이거 다 찍고 가는거죠? 뒤에가 된다면 이렇게 찍을 수 있겠죠 이게 아마 오디오를 마이크를 안쳐가지고 잘 안들릴텐데 들려요? 들리세요? 안들릴거 같아 들리는데요 들리긴 들린나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경치가 이렇다? 네 바람때문에 좀 그렇대요 여기가 리우대 자네이룸 여기 부산에 이건 뭐에요? 아 이거는 어 고층건물인것 같습니다 여기 부산에 부산에 고층건물 예 그래서 쌍배님하고 저랑 앞에 타고 편집자분이 두 분이 뒤를 타시면 될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 타시겠다 네 가시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침이 있으면 여기다 다시 아 네 시원씨는 제가 어떻게 도와주실까? 괜찮 필요하면은 항상 도움 요청을 하세요 네 혼자 힘들 수 있으니까 아래에다 바닥에 도와주세요 어 아래에다 카피도 부산에 지원 탱크 나 저 어 더워 아, 이럴집에 더 테냐고 가지고 완전 테냐고 음 눈이 들어갔죠 네 오케이 여기 죄송한데 네 여기 바닥에 쓰레기가 있는데 쓰레기를 좀 여기다 아, 왜냐면 다 아래 바닥에 하나씩 있습니다 쓰레기, 여기다가 여기 바닥에다 여기 하나 여기다가 예예, 여기 있습니다 쓰레기 저도 아래 바닥에 있어요 네 이거는 사실 제가 갖고 오면서 선물 아 좋은 선물인가요? 단백질 바 아, 감사드립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없잖아요, 그게 그 백을 안 갖고 주잖아요 예예 제가 집에 가면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우, 덥다 몸에 좋아 아, 예예 아, 저 너무 좋습니다, 예 야, 좋다 이거 어디로 가면 돼요? 오 그 오늘 날씨는 맑고 철토 기온은 20도예요 지금 방송 중이시죠? 드라이로 해야겠다 네 네 기다려주세요 대충 잘 나오나요? 대충 잘 나와요? 네 네 잠시만요, 채팅을 좀 아, 채팅 보게? 네 이걸 확인해야 이제 잘 나오는지 알 수 있어서 아, 좋다 내꺼 테더링이 지금 되나? 어 테더링이 안되네요 아, 테더링이 해줘야겠나봐 네 어떻게 하더라? 모바일 주시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한번 해주게 응 어 된건가? 네 간편하게 충전할 거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다 충전하고 왔습니다 그래? 아, 뭐야 커피 다 흘렀잖아 아, 싫어 먹어 아, 싫어 먹어 서빙이는 이거 좀 쓰레기 좀 예, 예, 예 아, 쓰레기 담당이다 네, 예 아니 아, 이거 커피를 나 아까 마시고 흘렸어 아,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흘렀냐? 좀 쓰레기 좀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그냥 내비로 찍으면 되죠 네 네 그, 감천문화마을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아, 거기가 어디 어 예 감천문화마을 네 어딘지는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지금부터 다 들으면 김이 셀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있어요? 네,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뭐, 공영주시장으로 가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가면서 데이트 코스라는데요? 네 아, 데이트 코스요? 아, 그렇게 경치가 좋다는 얘기에요 아, 이거 주세요 이게, 그 아마 가보시면 아, 24분 걸리네요 꽤 걸리네 저 산뜻할 겁니다 가시죠 약간 고대 유적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어, 예, 좋아요 아, 그럼 정말 마음에 들 겁니다 맞죠? 그게, 그 감천문화 자체가 예 네 부산에 맞추픽추거든요 어 어, 그 남아보니까 대륙에 가야지만 볼 수 있다는 예 부산에 맞추픽추기 때문에 오 굉장히 만족하실 겁니다 야, 그 굳이 뭐 비행기 안 타도 예 KTS 안 보이면 볼 수 있다는 거냐 아, 이거 이거 해야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시고 맞추픽추를 오케이 되게 절경이겠네요 그리고 그 감천 보고 난 다음에는 뭐 어떻게 간략하게 있을까요? 일정이 어 일단 그 수면에 가서 예 예 겐지소스 호떡 예 겐지소스 호떡 예 먹어보고 싶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부산에 예 센트럴파크 예 부산시민공원 예 그 다음에 부산시민공원이 끝나면 양정의 자랑 예 정묘사 정묘사 예 요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저리에요? 어 예, 저리입니다 어 난 거기, 거기 가고 싶은데 용궁 용궁사 용궁사 영도에 있습니다 영도? 예 거기 거기도 갈 수 있어요? 예예 거기도 가시면 되죠 어 거기도 가고 다만 제가 모를 뿐이다만 아 설명이? 설명할 수 있죠 근데 너무 상세한 것 까지는 잘 몰라서 네 근데 혹시 네 네 4시에 일식집이 일식집이 점심이 예 돼 있는데 뭐 가능할까요? 어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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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내드리려고 했는데 아 제가 이번에 쐈으니까 다음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주간이 박간이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그럼 지금 생방으로 하고 계신거죠? 지금 반복하고 있는거죠 아 아 오늘 말씀을 안내를 좀 제대로 안 드렸나 보다 지금 생방으로 하고 있고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채팅창을 켜놓고 확인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왠지 좀 채팅창이 지옥일 것 같아요 왜왜왜 느낌이 살짝 들어서 채팅창 뭐 의견 같은게 있으면은 캐치해가지고 알려주셔도 돼요 저한테 뭐 좋은 아이디어가 되니까 아 예예 알겠습니다 뭐 부산에 뭐 어디 좋다 요걸 드릴까요? 어 조심 감사드립니다 예 조심 채팅창 이제 방송이 제대로 나가나 체크용으로 바꾼건데 네네 아 농공사는 별로랍니다 아 별로요? 예 그리고 어디가 좋죠? 어 제가 이렇게 추천해준 곳이 가장 뭐 좋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예 그냥 4시에 일식집 가고 그 코스가 그냥 정석이래요? 근데 뭔가 스페셜한게 없잖아 뭔가 좀 스페셜한 곳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코스인데 다 정석적인 데라고 하면 뭔가 쌍배님만의 그 개인적인 초이스가 없잖아 뭔가 추천 딱 아 구산에 왔으면 나만 아는 이런 어떤 딱 핫플레이스 일이 그 정도가 돼야 이제 에스코스 아니야? 진짜 그게 바로 양정입니다 아 그게 바로 양정이죠 랜드마크 오케이 그럼 감천 갔다가 예 일식 그거 하면서 먹으면서 양정을 즐기면 되는거죠? 그렇죠 그렇죠 또 그냥 그런 명물이 있죠 그 양정제 시장에서는 뭐라 해야 될까 현금거래만 까다만 아 그래요? 그런 좀 아직 뭐라 해야 될까 낭만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예 그 지전 쓰는구나 네 지전 지폐 종이 지폐 네 좀 약간 서로 이렇게 뭐 종이 돈 종이 돈 예예예 좋지 지전에 왔다갔다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까줄 수도 있고 그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그리고 뭐 혹시 충무국인가요? 어 네 맞습니다 오 어 저기 또 영상이 불쌍할 정도만 해도 없었는데 또 새로 생겼나 보네요 아 그래요? 예 원래 없었는데 예 여기 성당도 있는데 알고 계셨어요? 성당 여기도 없었나? 예 성당도 지어진지 얼마 안된거 같습니다 예 여기 역 앞에 건너편에 네 그 마가만두 있어요 알아요? 마가만두 아세요? 뭐 당연히 많이 들었죠 거기 맛있어요 아 맞습니다 거기 맛있습니다 예 저도 저도 옛날에 자주 이용했었는데 음 자주 너무 안가가지고 예 건너편에 있으면 인사 한번 드리러 가야겠네요 항일거리라고 합니다 예예 그리고 그 하면서 이제 또 포인트는 그거예요 네네네 현지에 와서 이제 부산에 교통 좀 말이 많잖아요 예? 예예 좀 거칠다 좀 거칠 수 있다 그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 팝팝 예 알겠습니다 예 매너 좋고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아 네네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부산에 딱 내려왔을 때 네 진짜 어저께 잠을 제대로 못 잤어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라이를 못 했잖아요 네네 잠을 설쳤어 내가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을까 놀이공원 가기 전에 아이처럼 이게 뭐 근데 부산은 운전하는 거 자체가 놀이공산이기 때문에 굳이 굳이 그렇게 찾아가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면 교통 트래픽이 좀 약간 트래픽잼? 아 예예 좀 재밌다 재밌다 예 재밌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막 옛날에 PC방을 한 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여기 지숙타 때문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보통 역으로 와가지고 이제 시간 남으면 이제 PC방 같은 날 가잖아요 네네 어 그래 옛날 그 느낌이 아직 살아있는 PC방들이 좀 있어 어떤 느낌이죠? 어 그 간격이 되게 좁고 아 그 느낌 말씀하시는 거 옛날에 뭐 그냥 집에 일반 가정집에서 대문 열고 들어가서 하는 PC방 아 저 그런 느낌도 있네요 네 그래서 좋았어요 저는 정겹고 근데 왜 밥이 4시에요? 제가 1시에 내려가서 바로 밥 먹고 출발하면 좀 그래서 그런가? 아 그렇죠 이게 너무 이제 배가 감천 무조건 가야 돼? 배가 부르면 뭐 감천 가지 말까요? 여기서 유턴 할까요? 아니 아니 밥을 보통 1시에 먹고 출발하는 코스가 있지 않나 해서 아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뭐 뭐 그러면 뭐 간단하게 식사를 하실 겁니다 여기로 가면 만두가 맛있는데 아니 아니 하지만 이게 또 4시에 주방장 스페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배를 치워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 제일 그거에요? 제일 비싼거? 제일 비싼거? 예 제일 비싸고 주방장님이 직접 그 일식이랑 하면 이제 뭐 이렇게 빚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오마카세라고 하죠 요리 설명도 혹시? 요리 설명 그 정도까지 안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 혹시나 제가 뭐 이야기 해볼까요? 아니 아니 원래 해주시면은 예 그 듣고 아니면은 그 뭐 갑자기 해가도 해달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지 원래 해야지 아니면 제가 옆에서 앵무새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쌍배님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제가 설명해주는건 괜찮을 것 같네요 아 와 나는 오늘을 위해서 지금껏 살아왔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아 예 너무 기대가 되고 감천마을 맞축비추? 예 부산에 맞축비추 산토리니 산토리니 예 아 혹시 산토리니 아 산토리니 그리스 아니면 그리스 아니면 그리스랑 남하면 아니 근데 이게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분은 그러니까 아래에서 보면 맞축비추 같아 보이는데 꼭대기에서 보면 아 나비그림처럼 예 산토리니라고 하죠 아 나 그 짤 알아 그거구나 위에다 색깔 맞춰서 그 옥상 그 옥상 그거죠 예 아 거기에요? 감천마을이? 그거 뭐 뭘 보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 옥상 다 해가지고 부산에 산토리니에서 내가 봤어 커뮤니티 돌다가 옛날에 봤어 거기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왜 막축비추 근데 왜 막축비추야? 막축비추랑 뭐가 비슷하지? 아니 그 가서 보시면 아마 지금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앞으로 가주세요 아 예예 앞으로 가셔야겠네 어 뒤에 분이 좀 안좋기 때문에 저 죄송한데 앞으로 돼가지고 아 됐으면 돼 아까 줄랐습니다 예 어 나 껴야되네 어 이거 갑자기 이렇구나 도로가 갑자기 껴야돼 그냥 설명이 없어 앞에 막혔습니다 갑자기 굳이 뭐 깜빡이 뭐 이렇게 안키셔도 됩니다 전부 다 안키셔도 됩니다 아 차 차 차 그 타고 다니세요? 평소에? 아니 저는 스쿠터 타고 다니고 아 스쿠터 그럴 때 이제 깜빡이 잘 안하세요? 아니요 저는 하죠 아 하는데 예 그럼 누구보다도 교통상황을 잘 아시겠네요 여기 부산 이렇게 위험한 데까지 오지 않습니다 음 위험해요 이거? 저는 큰 도로를 안가고 무조건 작은 도로만 다녀서 아 여기가 지금 또 분위기가 있어요 여기도 옛 옛 땅골 느낌 그 그 제3 땅골 뭐 이런 느낌 아 그거 약간 부산에 대한 프레임입니다 네 아 그 아니 그 있잖아요 그 실제로 견학가고 그랬는데 뭐 북한군이 막 땅골 했던 거 그런 느낌이 좀 나요 음 눈치가 있어 되게 되게 이게 좀 못 보여줘서 좀 아쉬운데 되게 예쁜데 네 되게 예쁜데 뭐가요? 뭐가 여기 이 도물 자체가 엄청 귀엽습니다. 아니, 김표현이 도물 자체가 엄청 예쁩니다. 아, 아, 아니다. 막상 걸어가면? 예, 예.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일식하고 어... 그리고 끝? 아닙니다. 케이블은 오늘 날씨가 좀 안 좋으니까 마사... 마사지가 또 남아있습니다. 어? 아, 마사지도? 예, 제가 예약을 해놨거든요. 호텔 마사지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호텔 마사지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녁은 라운지에서 먹자, 호텔. 롯데호텔. 네? 그때 알려주시죠. 라운지에서 먹는다고. 그... 4시에 일식을 먹으면 저녁에 또 가시는 게 가능... 8시쯤에, 8시쯤에. 4시에 드시고, 8시에 또 가신다고요? 그래서 4시에 한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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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시작 전에 계란빵을 먹고 갑시다. 아, 계란빵? 예, 예. 계란빵 나 좋아해. 예. 잘 됐다. 아니, 부산의 계란빵은 좀 다르거든요. 계란빵하고 긴지스랑 같이? 예, 같이 좀 먹고. 그리고, 먹고. 4시에 일식 먹고. 8시에 스카이라운지를 먹고. 그리고, 방송 오면 언제 켜요? 그... 쌍스튜디오? 뭐, 그럼... 안 켜야 되고요. 안 켜야 돼? 예. 해야지, 그래도. 준비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카이라운지도 못 갑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스튜디오 가고 싶은데? 아, 그건 선택해야 돼요? 택일이에요? 네. 2개 중에 3개. 아니, 이게... 여러분, 진짜 2개 중에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네. 진짜입니다, 예.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아, 근데... 또 쇼가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어떤 쇼가 있습니까? 그, 뭐... 그, 누구야? 로키 호러쇼 같은 거. 와, 준비가 되잖아. 스튜디오에. 아, 예. 그쵸? 예. 그니까... 쌍창쇼 말씀하시는 거구나? 예. 헤드윅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니까, 골라야 되네? 난 부산 경치보무에서 식사도 하고 싶은데. 그걸 같이 못하나? 거기서 안 돼? 어디서? 거기서... 라운지... 스카이라운지에서 쌍창쇼를... 스카이라운지에서 쌍창쇼를? 아... 제가 부탁은 한번 해볼게요. 이거 혹시... 이쪽 공간만 할 수 있는지... 아, 근데 그거는 좀 이게... 오시는 손님분들이 좀 약간 민폐지 않을까요? 그건 제가 손님분들에게 할게요. 분명히 재밌을 거라고. 제가... 제가... 이거... 이거 믿고... 어... 할 수 있게 해주시면은... 한 5분에서 10분가량 시간 좀 허용을 해주시면은... 분명히 후회 안 하실 거라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거기 스카이라운지 갔을 때... 뭐... 어디... 라운지. 야. 라운지. 라운지 식사. 저녁 식사. 쌍창쇼는 다음에 두 번째 내로부터 봐야겠다. 스카이라운지가 어디에 있죠? 롯데호텔. 아, 롯데호텔에. 롯데호텔 높은 데 있죠. 문을 열었을라나. 경비 아저씨 분이 문을 따줘야지 들어갈 수 있도록 있어가지고. 아... 그것도 날씨? 아니, 아니, 아니요. 그냥. 그날 경비 아저씨가 주무시면 이렇게 못 여는 거라고. 옥상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으면 참 가나요. 보통. 그죠? 네. 높은 데는 그런 게 좀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한번 물어보시고. 네네. 그 경비 아저씨가 뭔 따지면은... 네, 알겠습니다. 가고 안되면 뭐 어쩔 수 없이 쌍티디옥 가야죠. 아, 예. 제가 부처가 한번 그... 잠시 쉬는 시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갈 때는 근데 그 대신 스카이라운지. 그 꼭 그 물어보셔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허락 받으셔야 돼요? 예, 예, 예. 이렇게 하고, 항상 쇼하고. 그럼 보통 언제쯤 끝날까요, 그거? 쇼? 보통 한 시간도 안 합니다. 아, 진짜? 예. 전혀 길게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쌍배님. 저 어디서 자요, 그러면? 뭐, 제가 그 호텔 아난티라고 예약을 해놨었는데. 아난티? 예, 그 팀장님이 집에서. 주무시고 싶다고 해서. 아, 맞아요. 제가, 제가 지수하고. 방을 하나 비워놨어요. 오오오오. 예. 거기서 주무시면 돼요. 편집자분도 잘 수 있어요? 두 분? 아, 예, 다 잘 수 있어요? 다 잘 수 있어요? 다 그냥 방을 비워놨습니다. 그러면, 잘 때 파자마 파티하면서 방송하면 되겠다. 파자마. 준비됐죠? 포장 아파트 4명이서 베개 싸움 재밌겠다 재밌겠네요 그거 하고 아침에 또 밀면이나 국밥 먹겠네 그쵸? 보통 그렇게 하니까 네 맞습니다 내일 점심 코스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S코스지 이게 철학이 있잖아 실제 파인다이닝처럼 플랜 짠 사람의 철학이 들어가 있잖아 숨 쉬잖아 내일은 아마 오늘보다 더 좋은 코스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아쉬운 게 일요일이기 때문에 문 여는 곳이 없어가지고 그게 아쉽습니다 여기 뭐 기독교 지역이에요? 여기요? 문 여는 데가 없어 일요일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 약간 수익동선 또 제가 짜놨거든요 수익동선 다 짜놨는데 일요일은 병원이 문을 안 열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병원이 문을 안 열어서 수익동선 수익이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예예 길이는 어디야? 대충 길이다 싶은 데로 가면 될까요? 네 그럼 아무 데나 가십시오 그냥 역주행은 아니겠죠? 여기 이거 반대로 돼 있지? 네 공사에서 오고 네 수익이 있습니다 어 맞네 맞네 수익이 안 돼요? 일요일이라서 병원에 문을 안 엽니다 아 그럼 월요일까지 써야 돼 예? 아니 수익은 해야 돼 아 예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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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안 하고 올라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 근데 월요일날 게스트 오셔가지고 아 좀 곤란한데? 아니 뭐 우선에 빠르게 맞고 가시면 되죠 그 고무줄 이렇게 묶어서 직접 주사한대요? 아 제가 제가 직접이요 아 그거 안되나? 좀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그런 뭐 의료용품 있는지 지금 여기야? 어디야? 여기인가 보다 예 저 차 보내봐요 근데 그거 쓰시고 하셔야 됩니다 네 뭐요? 혹시나 자기가 죽더라도 그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거 진짜 써요? 네? 여기 맞춤 배추? 아니 아니 아니요 그 병원에서 아니 그 수익 저한테 받으시면 아 예 예 그걸 아 책임을 묻지 않겠다? 예 예 해주긴 해줘요 그러면? 예 그럼 지금 당장 해줄수도 있습니다 어 아 지금 운전 중이니까 예 그럼 저녁에 그 애기 기저귀 고무줄 좀 구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개 네 개 네네 자 이렇게 해서 갑니다 한 1.2kg 남았어요 거의 다 왔어요 어 진짜 다 왔네요 아 이제 살짝 보이기 시작하네요 근데 비주얼만 보면 네 제가 주민이고 하하하하하하 제가 가이드 해주는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아닌가? 좀 그런 좀 이상한데 기분이 여기구나 맞추픽쳐 위에서 보면 그렇다는거잖아 그쵸 산토리니가 지금은 지금은 약간 맞추픽쳐 느낌이고 맨 위에 올라가서 보면 산토리니죠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묘지짜리 건드리면 명줄 짧아진단다 그래서 이거 개발 때문에 부딪치나봐요 아우 아우 그런가 여기 또 여기 또 문화재니까 지켜야돼 이런거 잘 지키고 아끼고 가꾸고 해야지 또 후손들한테 또 보여줄 수 있는게 있잖아요 주부를 걸어가야 되는건 아니지 아니요 제가 공영주차장을 찍었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것도 운치있었겠다 아래에다 차대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데이트쿠스야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다 돌면 아니 저 안쪽에 들어가시다 보면 좀 평평한 땅이 나옵니다 이게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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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유명해졌고 잠시 잠시만요 어떤 경채의 특징이 있고 예예 이 당시 뭐 부산시장 뭐 흥적같은건도 없죠? 이게 원래 그 원래 감천동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감천동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감천동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부산의 대표적인 여기가 랜드마크죠 아 랜드마크고 이게 전문용어로는 삼복도로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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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삼복도로 르네상스 삼백도로? 삼복도로 삼복 삼복도로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그 Douglas 어징이나 이런 사업이 있어요 진짜 모든 장 gets 이런 이런말이 아니고 그걸 그렇게 이제 바꿔주는 그런 사업인데 한 punk의 안 들ora 도시재생프로젝트 아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오래된 마을을 좀 그런거 Daag 그게 잘 유지가 돼서 예예 맞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당했죠 2019-2020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장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아 여기구나 여기 네 여기입니다 여기서 주차를 잘하면 될 것 같고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네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어떻게 딱 여기 하나가 안 났냐 먼저 내리실래요? 그게 낫겠죠? 먼저 내리시고 지금 채팅창은 뭐 다 기대된대요? 엄청 재미있을 것 같아요 나도 고마워요 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것도 짜주시고 쾅 닫아야돼 쾅 저 뒤에 되시라는데 아 그래요? 알았어요 차 번호 때문에 잠깐 주의 보여드릴게요 어 아직은 없네 아이고 아이고 아 obviously 아 넉 아 아 둘 넉 넘어가 발뺑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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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피니지가 됐어도 됐나? 이제 약간 슬슬 마트코스 느낌이 나기 시작하네요 근데 멈췄나? 멈췄나요? 아니요 채팅이 왜 안 올라와? 아 여기 인터넷 연결이 안되서 내가 휴대폰을 놓고 왔거든 아 아이패드가 짐똥이네 아이패드가 짐똥이네 다시 시작 예예 아이패드가 와이파이밖에 안되네 패널링을 해야지 제가 제가 좀 꼼꼼히 하고 보면서 알려주세요 괜찮은데 좀 웃겨주세요 예예예 괜찮은데 괜히 중간관계 모代ucci 네 옥테이 vault mala구 주기 ен 외국의 경치가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앞쪽이 바다였다면 겨우 선생님 뒤에가 만약에 바다라고 없을까요? 와... 한산이지. 바다가 없어졌어. 여기도 파랗게 하지. 여기도 파랗게 하지. 그리고 이게... 외국영화에 나온다. 들어왔습니다. 어디 뭐해주세요? 어디 뭐해주세요? 어디 뭐해주세요? 이거 누가 좀 정권 달려나 하지 않았나? 풍포세. 많이 급하셨나 보너. 여기 오르락내리락 2000번. 여기도 좀 두특하다. 그쵸? 여기 괜찮아. 느낌이 있어. 실제로 봐야 느낌이 있는데. 그쵸? 빨래 집게도 되게 옛날에 또 두지 안 나오고. 형, 이제 시작입니까? 아, 이제 시작입니까? 이제 시작이야? 그...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까? 그... 그 올라가서 개지옥을 맛보는 거가 다섯 돌아가는 것인가? 그거라고요? 그걸로... 좀 해. 자, 일단.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아직 안 나온 거다. 빨리. 이제 시작. 사전 답사를 로드으로 오는다만 봐봤는데. 여기서부터 시장에... 로드으로 사전 답사. 여기서부터? 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말 시향이잖아.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 진짜 약간 느낌 있습니다. 아니 와봐 와봐 안 올라오고 찍지 말고 주머니에 안 넣었어 짧아서? 여기 아저씨 짐벌 이거 어떻게? 위에 이거? 한번? 삐딱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털어줘야 돼 자 봐봐 삐딱한데 이거? 한번 털어주고 한번 털어줘? 응 안 되는데 반대로 털어주고 질리진 것 같아요 아니 질리다니요 제대로 잡히는 건가? 아니 실제로 보는 느낌하고 달라 아이씨 이거 이거를 이게 좀 이게 문제네 길이가 응 이거를 해야지 이거 일단 빼죠 이거요? 배터리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럼 이걸 빼 이거부터 좀 정신없어 짐벌을 빼버리죠 아 이걸 빼 짐벌을 빼? 네 짐벌 지금 다루는 것도 힘든데 그래? 그럼 짐벌도 나 줘 내가 짐벌 진짜 짐벌 버리고 싶죠 그렇죠 진짜 짐벌 버리고 싶죠 저는 그냥 벗어질 것 같은데 그쵸 버려 이거 네? 버려 짐벌 버려 빼 빼 짐벌 빼 이거 그거라고 생각해야 돼 맞지도 않는 거 하고 이거를 오래 갈려면 꼬리 도마뱀 꼬리라고 생각해야 돼 아깝지만 아깝지만 이 짐벌 다 빼세요 잠시만요 우리 갈 길이 멀어요 이거 한번 찍고 올 거예요 지금 아니 여기로 올라간다고요 궁금하잖아 짐벌 좀 뺄게요 이거 아 예예예 짐벌 빼버려 네 짐벌 내 틀어 주겠어 궁금하잖아 그 차에 있는 거 그거 그거 갖고 올걸 아 가방 아니 이거 주세요 손 아니 요거요 요거요 빼버리고 주머니에다 네 그거 있잖아 그 뭐야 뭐요? 그 조그만한 거 드는 거 아 그거? 잘 이거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요? 아니 그 어차피 자기 영상도 안 들려 이게 꽃의 동향이야 자기 영상도 아닌데 그냥 대충 찍지 여기 넣어 여기 안에다 잠시만요 이거 좀 꺼내서요 네 긴 거 깨줄 테니까 긴 거 너 나 이거 들고 있을게 너 됐어요 됐어? 자 우리는 위로 갈 겁니다 네 어울리지도 않는 신기해서 쓰려다 뒤에 뒤에 그 이렇게 계단을 보니까 네 이렇게 풀린 했을 때가 안 나오거든요 귀신 잡았던 시절 네 여러분들 풀린 했을 때 그대를 주세요 여러분들은 아래로 복수 가셔야 합니다 복효 복 목운동하세요 목운동 들으셨어요? 귀신 잡던 시절이 생각난데요 네 여기 이제 교관 분들이 네 이렇게 이렇게 이것보다 30도 정도 가팔랐던 것 같아요 아 더 이거보다 30도? 네 30도 정도 여기가 팔라가지고 거의 90도 가까이? 그렇죠 저는 그런거 한 기억이 없는 해병대에요? 네 안에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소대마다 다르죠? 뭐 현지안분께서는 분명한 특색이 다 다르니까요 아 왜 산양이 이렇게 여기 서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굳은살을 만드는 훈련을 하거든요 예 손이 산양처럼 되죠 손을 한번 보여주세요 손 한번 보여주세요 해경대 훈련을 계속 받으면 산양처럼 굳은살이 생깁니다 여기 피부관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사라졌습니다 아 지금 피부 미용으로 통과해서 미용을 너무 많이 받았구나 예 예 한창 때 있었는데 예 산양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신발도 안 신어도 됐죠? 그때는 그때 신발 안 신었죠 그쵸? 오히려 불편하죠? 네네 옷도 안 입고 불편하니까 옷은 어쩔 수 없죠 옷은 어쩔 수 없죠 아무튼 그랬던 때가 생각나는구나 여기 위에서 네네네 그러게 또 이 정도 이 정도 가파르기면 여기 교관님께서 옥상에서 참기름을 줬습니다 아 너무 이제 난 더 쉬우니까 그냥 하면 너무 쉬우니까 그냥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요? 실제로? 참기름을 부어요? 저 때는 들기름이었던거죠 들기름? 참기름이 더 비끌었나? 들기름은 조금 불쌍하니까 봐줬다고 이거 들깨가 좀 그 마찰력이 많이 있거든요 조금 약간 약하셨나 보다 봐줬구나 예 약간 폐급기수인가? 이런거 건들만대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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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신잡는 얘기는 건들만 안되나? 채팅장에 개경이 되면 이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하지만 아니 하더라도 이 두 분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 아니 그쵸 자기 소속일때 소속인 사람이 하는거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예 먼저 올라가시나요? 먼저 가요 예 얘기를 듣느라 왜냐면 우리가 또 너무 멀어지면은 안 들려요 안 들어갖고 우리가 오디오를 찬게 아니라서 어? 이런거 발견하잖아 옆길 이거 숨어있는 길 재밌잖아 가봐요 제가요? 응 가봐 뭐 있나 뭐 있을 수도 있잖아 가봐 나와봐 뭐 발견하면 말해요 뭐 발견하면 말해요 네 여기 이쪽에서 봐봐 여기 올라오니까 보이잖아 봐봐 멋있지 올라오니까 여기 저라고 조금만 더 올라오고 조금만 더 올라오고 여기 조금만 더 올라오고 여기 보이잖아 멋있잖아 멋있잖아 봐봐 올라오니까 멋있지? 올라오기 잘했지? 뭐 있던가요? 없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오케이 올라갑시다 아 여기 또 마야문명의 계단식 논바 아 이게 그 양치관 계단식 논바 그거 아닙니까? 계단식 논법 폐트병으로 이제 그 사구역 사효구역 사효구역 확인해놔야죠? 아 멋있는데? 차가 있어? 저기 이제 길이 있습니다 여기는 좀 프라이빗합니다 우리는 빨리 내려가도록 하죠 주민분들이 쉬고 계시니까 네 빨리 갑시다 다시 내려가니까 여기로 그냥 한쪽으로 몇쪽으로 그냥 아 그래요? 아까와요? 올라온게? 아깝다는 생각을 한거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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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 이게 또 다시 내려가다가 혹시 다치실까봐 아니 제가 내려가기 몇몇 다시 내려가기 달리 안내 네 넙 어 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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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출 이가 을 올라갈 때 이런 으 으 으 엄청 많이 올라와 열일 실자 5 으 내려가야 될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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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추억이 사라졌다고 아 아 아 아 좋다 올라오기 전에는 좀 올랐는데 그리고 부산의 몬들이야 저게 테이스트지. 이게 감천테이스트지. 그치. 이거야. 한자찾기 같은데? 숨은 한자찾기. 여기서 한 800미터만 더 가면 음료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아, 800미터? 로드뷰로 확인했어요? 네. 갑시다. 제가 음료수는 제가 사겠습니다. 아무래도 에스코스는 쌍빈님이 다 하시기로 했는데 음료수만큼은 제가 시원하게 한턱 대접하겠습니다. 가자. 네네. 고조가 옛날에 고기를 넘으려고 할 때, 목마르니까 어때? 어? 매실. 매실 생각나게 해가지고 입에 침이 나오게 해가지고 갈증을 이겨내게 했다는 얘기였어요. 아, 그런 이야기도 처음 본거에요. 그것도, 쯧쯧쯧쯧쯧쯧이야. 그럼 지금... 맷을 생각하면 되나요? 지금. 갈증이 좀 나요? 네. 조금, 조금 나네요. 맷을 생각해요. 어, 이게 좋지 않습니까? 어, 좋아요. 좋아요. 네, 네. 분위기가 옛날에 느낌이 있다가. 좋은거죠. 이런데를 보통 이제 아지트로 많이 이제 꼬마 애들이. 아, 어렸을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쓰곤 합니다. 이 간격 때문에. 어, 씨, 무서운데? 어, 뭔소리야. 여기, 뭐, 쓰여, 좋아. 육대상으로만요. 뭐하고 있습니다. 어... 아... 어, 이거 길 꺼야 길 꺼야 할 것 같은데. 여기 그냥 자연친화적인 것 같은데. 길 꺼야 도망가잖아요. 우리 가서. 그러네. 조만간이에요. 원래 가는 행사죠. 원래 가는 행사죠. 원래 지금 가는 길입니다. 원래 가는 길이라서 가는거고. 자기가 도망해봐라. 그냥. 자기가 도망해봐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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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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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온 거야. 그냥. emo니. şöyle. 그러니까. 자, 변호사님 여기서 스태하시죠. 어디로 가실지. 감천문화마을 공룡주시장으로 가실지, 가음내 아랫길로 가실지, 감천문화마을 공룡주시장으로 가실지, 태궁문화홍보반으로 가실지, 태궁문화홍보반으로 갑시다. 가시자. 태궁문화홍보반. 자, 가시고. 이것도 작품이에요. 되게 예쁘네요. 이게 지금 아래 작품명이 있습니다. 담아두세요. 작품명 작품명. 이렇게 해 가지고 잘 담아두세요. 가자. 여기 맞나? 태궁 문화 그 마을이? 뭐 가라고 하면 나오겠죠 야 이거 아파트가 되게 많아 저기 생뚱이 있어 이거 어떻게 개발했네? 저기에 짝꿍이 안 와있습니다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보이시죠?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아 그러네? 저거 한번 구경하자 네 알겠습니다 이거 편의자 두 분 힘드시죠? 네 편의자 힘드시죠? 그 편집자 분의 그 체력이 또 그죠? 힘들죠? 지금 좀 힘들어 저분은 좀 어 힘들어 좀 우리를 좀 우리는 좀 섰다가 이제 그죠? 힘들죠? 힘들어 그죠? 해병대도 지금 좀 힘들어 해병대도 그죠? 귀신은 잡아도 이거는 카메라를 잘 못 잡아요 카메라를 잘 못 잡아요 카메라를 잘 못 잡아요 카메라를 잘 못 잡아요 이게 이런거 보면 아주 좋은데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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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주민들 신고 바로 받고 매장 다 시끄러워요? 이게 방음이 안되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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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같이 어차피 사는거니까 사가 없을뻔 나는 가끔씩 가끔씩 오세요 그럼 저는 계속 살아요 가끔씩 내려갈 때 여기서 아 아 그 게이밍하우스 이런거 하나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얌얌 님도 하나 예 얌얌 님도 세 어 괜찮잖아 게이밍하우스로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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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나 이거 그건 줄 알고 내려왔는데도 깜짝 놀랐어 굉장히 현실적으로 표현을 했네요 개 닮았다 봐봐 봐봐 그거 닮았어 그거 그거 걔 누구야 걔 아카이누 부산의 아카이누 닮았죠 부산의 아카이누 사카즈키 이리로 가봐봐 아래서 아래서 이 자리 그쵸 사카즈키잖아 여기 얼굴이 잘 나오게 얼굴이 잘 나오게 목운동 하자 사카즈키가 아니 굳이 다 나올 필요가 없어 얼굴만 다 얼굴만 그렇게 원래 아시네요 사카즈키 네 아 아닙니다 몰라요? 어떻게 몰라요? 사카즈키가 누구죠? 그 해군 대장 에이스 죽있네 있어요 용암 용암 면이 아 아 아 이거는 제가 한번 듣게 네 한번 들게 좀 쉬어 저도 한번 들어 드릴까요 한번 해 상뱅이도 한번 해 셀카모드로 그런거일까요? 셀카모드로 이거 왜 이렇게 들어? 에?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맞지 어 돌아가네 그니까 돌아가세요 야 셀카모드로 가죠 셀카모드? 왜 아니 나 이게 좋은데 야 저 찍어드리겠습니다 야 멋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음료수 나오는 데까지 가서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으면 되겠다 날씨가 왜 이렇게 좋니? 그 음료수 파는 곳이 사라졌나 그러게 왜 안나오지 아 내가 살라고 했는데 오 여기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너 어디 할 수가 있어 재밌는데? 공간이 재밌는 공간이 좀 많네 이렇게 이런거 이렇게 딱 잘려가지고 이런 빨간 건물 공간 집 어떻습니까? 좋은데요? 맞죠? 사토리 느낌 살짝 나죠? 모라토리움 모라토리움의 냄새가 나요 확실히 저희 혹시 음료수를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으시면 저기 쌀 상에 있는 데 가서 음료수 하나 달라고 하죠 아 그럴까요? 그렇죠? 가자 그리고 저기 밖에다가 저기 그 옷을 걸어놓은 게 난 또 또 자극하네 아 뭔가 그 옛날 감성을 자극시키는 그런게 있습니다 감천마을이 또 나를 자극해 오늘 감천마을 잘했네요 어 잘했어 평소에 저 아니었으면 올 일 없었죠 솔직히 저 아니었으면 사전 답사로 한번 와봤습니다 아 그걸로 로드뷰러? 예 자 가겠습니다 아마 좀 더 앞으로 가면 음료수집이 나오지 않을까 어 목욕탕인데 목욕탕 한번? 목욕탕이요? 네 지금? 네 더우니까 별로? 아니 아니요 저 칠형맨이 줬으면 바로 들어가시죠 한번 가보죠 네? 요금표 대인 6,000원 소인 4,000원 3만원은 뭐지? 3만원은 뭐 때미는건가? 뭐 목욕포커스 뭐 그런거 같습니다 쌍배님은 소인이면 되죠 아 예예 소인배잖아 아닌가? 나는 대인 내고 시장에 소인배라고 제가 뭐 소인배겠죠 아 예예 아 예예 여기로 가 그래서 어 얼추 나왔다 여기 뭐 곰탕도 있고 예약 예약 마트 마트 어 왔다 왔다 아 이게 그거 한게 애석하다 예약을 한게 밥집을 이게 뭐야 담비 같다 담비 지금 여기야 여기야 언니 여기 전문지소장 아 예 아 아 여기서 저 여기 찍고 오겠습니다 어 그 우리가 여기는 가야잖아 예? 계단 여기 148개단 별 보러 가는 계단이 있어 아까 그 계단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냐아냐 148개단 여기서 먹고 네 이렇게 가서 148개단 하고 예 여기 여기로 간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다 여기도 보게 아 아 예예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아이스크림부터 먹자 예예 그럼 제가 사올까요? 아니면 제가 사오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알아서 그냥 적당히 네 저기 아 예예 적당히 사오세요 네 제가 사오겠습니다 예 적당히 사오고 엘사도 하나 잠시만 그 그 뭐야 엘사 친구 누구야 모르나? 엘사 친구 안나래요? 안나 안나도 한번 보고 아이스크림 아무거나 사오도 됩니까? 전 아무거나 아이스크림 아무거나 저는 저기 보리 음료 보리 음료 보리 음료 저는 그냥 음료 아무거나 음료 아무거나 저는 미스터 전의 선택 초이스 전해주십시오 아 저는 센스를 보고싶어요 아이스크림 미스터 전의 센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한 10만원짜렬가? 어 차 못났어 이쪽에 응부의자 이쪽에 의자 빡빡하네 여기다 대고 목욕하고 목욕하고 이리져봐 아 이따 어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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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세요 쉬세요 그 올려놓기 버튼 네 이것도 올려놓기만 쓸까? 안돼요 그럼 다시 잡아야되요 이거 들고 하세요 해병대니까 버튼거에요 쌍배님 그 보다 조건 좋게 주면 이쪽으로 올 생각 있어요? 아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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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평소에 편집 잘하시더라고 쌍배님이 쌍배님이 침창님을 천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저한테 천하인은 쌍배님 그럼 저는 천하천하인 그래서 천하천하인이기 때문에 어 하늘위해 하늘 우주인 천하천 우주인 그럼 조건이 더 괜찮으면 너무 뭘 생각하세요? 네 혼자요 지금 편집실이 저 혼자 혼자 없으면 그냥 그냥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리겠네 저 채널은 아 저는 저기 깡배님이 죽을 때까지 아 죽을 때까지 종신계야 도요토미 이대요 씨처럼 난 볼일만 있으면 돼 근데 이제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제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건 이제 두껍아 그럴 때는 공손찬하고 이제 조은이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것처럼 아 비슷하죠 예 자연적으로 없어지면 그때 이제 간다 아 오셨다 오셨다 아 아 기대된다 나 안 볼래 나 안 볼래 뭐 사왔을까 나 안 봤어 지금 궁금하다 일단 이거는 그 편집합니다 이거 보리 저는 친정민님한테 구구콘을 사왔습니다 아 더운데 에? 구구콘 구구콘 이것도 좋아요 아 이거 또 서민의 입맛도 한번 이렇게만 보셔야지 아니 그 나는 콜라포 같은 거 아 아 덥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덥까요? 아 네 주신 것도 맛있어 아 주신 것도 맛있어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어 우리 그거네? 세트네? 아 그렇네요 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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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 아 아 아 아 아 이거 먹으면서 이거 먹는 이거 보면서 먹으니까 이 맛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하하 그 106개다 아 148개 덜 보러 가는 게다? 예 혹시 괜찮은데 다리가 괜찮으신데 제가 지금 마사지 들어와서 좀 해드릴까요? 어 마사지 해주면 좋죠 아 아 아 예예 알겠습니다 네 아 아 지금 아니 아 아 아 아 아 이따 끝나고 물어봐야지 나는 지금에다니 탈주인데 저도 지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이따 마사지가 준비가 되어있잖아요 예예 그죠 뭔가 피로도를 쌓아야지 마사지 할 때 우리가 시원하다 느낌 받았잖아요 별보로 가는 개단을 갔다가 예 내려오면 마사지할 때 신경 쓴 거 아 하 어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이렇게 오랜만에 느껴 거고 저 때문에 또 나왔잖아요. 안그러면 이게 잘 안나와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메인 관광물인거에요? 메인? 저희가 걸어온 길이 메인 길이에요. 아니 아니 위에 더 있습니다. 위에가 더 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힐링 스팟이. 좀 있었어요. 익힌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계단이신 경우는 말씀하시는거죠? 그런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관광지는 사람들이 무슨 석구랑 같은거 보려고 생각하고 오면은 심한. 근데 이게 깨알 요소들로 연타가 콤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서 가야지 안그러면은 좀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관점이 좀 달라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조금 줄 수 있다면 아니 180계단.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지. 그러면 가려면은. 위로 올라가는 건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 위로. 싫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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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좋습니다 싫은 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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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정매님이랑 거를 생각해 너무 제가 들뜨어가지고 어? 무등 좋은 생각 있어 천하인무등 어? 어? 그 좋은 방법 제 몸이 가능하다면 하고 싶네요 제 몸이 받쳐준다면 별부로 가는 계단 천하인무등으로 예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 별부로 가는 거지 아니 다 좋다고 하니까 내가 좀 욕심을 내버놓은 거지 평소 같으면 물어보지도 않네 아니 근데 이거 지금 벌써 3시간 내버렸대 아니 다른 분들 어떤지 어떻게 하니? 좋아요? 다른 분들이 좋아? 좋아하시네 보고 싶어 하네 일식실에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믿을 것 같다고? 예 아니 그럼 무슨 말 하지마 응 그래 보러 가지마 가지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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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식집에 얘기하면 됩니다 조금만 조금만 한 15분 정도만 넣는다고 그럼 스카이라운지를 못하잖아 이렇게 안하기로 했지 문을 안 열어줘서 자물쇠를 안 짜줘서 그래 이게 안 가게 되면 노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음 노쇼가 그러면 아이고 지금 편집자분들도 이게 진짜 무거워요 네 태환씨도 이거 이거 들고 해서 저는 이제 핸드폰이니까 그러면은 여기 이제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를 히말라 베이스 캠프에요 중간에 왔어요 네 저만 이거 들고 잠깐 찍고 올게요 별 보러 가는 게 나 저만 그건 안되죠 그리고 중계하고 내려올게요 같이 가야죠 목욕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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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야됩니다 같이 가야됩니다 저도가요? 아니 나만 이거 들고 가서 세 분 쉬고 아예 같이 가야돼 당연히 아니 편집자분들은 쉬고 우리 둘만 갔다옵시다 그러면 우리 둘만 갔다옵시다 편집자분은 이거 아 근데 다 물려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거 들고가 들고가 상대방 아예예 고통도 느껴봐 편집자분이 이렇게 하는거 그럼 이거 이거 들고 가시죠 응 나는 들고 가야돼 응 응 나는 들고 가야돼 아까야 이거는 응 별 보고 내려가서 지금 몇 시시 내가 지금 휴대폰 한거 안 봤어 지금 3시? 3시입니다 아아 일식 가는 거리가 어느정도 됐다 여기서요 응 30분 양정만 도착하면 1분하니까 어디야 가야겠네 내 바퀴로 가야돼 근데 여기서 내려가는데 시청자분이 진짜 4명 있어가지고 1명 더 오면 5명 된다고 자제 부탁을 드렸더니 진짜 안 오시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사실 좀 마음이 말씀을 드리면 좀 무거웠거든요 마음이 네 딱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시가 없는데 일괴가 나거든요 보통 채팅창에 여기를 왜 오냐 아니 그런 말은 좀 부산의 10대 관광지 안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다 변해요 다 변해요 3초대 주세요 3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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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한 번씩 오거든요 예 그때마다 한 번씩 들르고 싶어 진짜로 야 빈말이 안해 오오 얌얌님하고 같이 같이 도전하면 된다 근데 다섯 명이돼 얌얌님까지 오면 그래서 전화는 한번 해볼까 전화는? 아 나 전화 안갖고 전화는 한번 해볼까 내일 같이 갈 수가 있어 내일은 얌얌님하고 이제 제 편집자 낮에 쉬라고 하고 이렇게 얌얌님까지 네 명 어딜 가는 오늘은 그냥 내려가고 별 보러 가는 걸 내려가자 아 별 보러 가는 거 아니 저녁에 갈까? 별 보러 가는 거니까 아 저는 뭐 지금 별 보러 가죠 지금? 예 지금 봐야 됩니다 아 어차피 갈 거네? 잘 많이 있어 안면면은 자주 가요? 한 번 봤습니다 한 번? 예 야면이 집이랑 저랑 10분 거리라서 통과 면 네 사주 계시네요 아 사주 없습니다 예 교주도 좀 자주 하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언젠가는 또 방미에서 만내야겠네요 예 됐어요 아 바람이 쎄다 예 오 오랫동안 오랫동안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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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스티커 사진 좀 찍는 게 있는데 보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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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데가 이쁘다 별 보러 가는 데가 있지 않을까 스틱커치 고련대가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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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기다려. 아! 있어 있어. 어. 보조배터리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충전하고 속도가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 다 싫었다. 괜찮아졌어. 여기 두 개 있어요. 고속도 있고 그냥. 아 그래요? 준비성이에요. 하나는 저희 거죠? 두 개 중에. 이거요? 다 제꺼네? 아 그래? 난 에스코스에 그런 촬영 직원들이나 했어요.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저 가서 그 후위 좀 받아오겠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소통을 좀 하고 있을게요. 예예. 오우 맨. 고맨. 고맨. 평소에 내 방송을 안 갔네? 어. 2만명 보고 계셔요. 아 그래? 네. 많이 보고 계셔. 쌍배님 평소에 내 방송 안 갔나봐. 포인트가 120이야. 지금 내가 눌러가지고. 아 이게 보통 비록으로. 쌍래님은 보통 비록으로. 아 비록으로? 초인배처럼? 그 뭐 피스타? 그런가? 저쪽으로. 다른 사람이 너무 좋아. 저쪽으로. 아 시세하게. 아 그냥. 아. 아 지금.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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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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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이 살짝 끊기는거 같은데 기념으로 다이어리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1층부터 가야돼 아래에도 안찍었어 괜찮아요? 형 이거는 왜 하는거에요? 아저같이 아저같이 핸드폰이요 제트플레 택주 아저씨가 하는거지 이거 왜 이렇게 하는거야 뭔가 좀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다 찢어진거 쓰고 있어도 이거 켰어요 지금? 유래야 성공했네 흠 진하다 진짜 오늘 진짜 음식은 기대하셔도 됩니다 제가 음식부분에 신경을 제일 맛있었습니다 예약하는데 미리 좀 해야되는 그런 데죠? 채소 한 두달전에 제가 한달전에 내려간다는데 그만큼 시대를 초월해서 예약을 한다는거죠 아무래도 막다 예약만 됐으면 됐는데 예예예 정말 좋은 생각이 같습니다 여기서 진짜 진을 다 빼고 일식집가서 맛있게 먹고 쓰려주자 제가 버리겠습니다 아니다 묻어가지고 아 제가 물주시로 닦아드리겠습니다 요리 많죠 닦아드리고 진짜 제가 자 버리겠습니다 예예 아예 아예 너무 안꺼워 됐나요? 아예 아름다운 사람은 아무것도 아름다워야겠네요 아 맞습니다 아 그거 침장님들이 만든건가요? 아 역시 아 고속도로 교통공사에서 아 그래요? 처음 알았습니다 괜히 천안이 되는게 아니구나 하이킹 네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전설로 만든 부산 풀코스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체험하고 계십니다 에스코스 에스코스에요 이게 에스코스에요 이게 만족도 지금 만족도 100점 만점에 95 95점 감점 여인은? 감점 여인은 여지를 남겨놓고 싶어요 그냥 순전히 더 좋은게 있으면 점수를 그때 더 주고 싶은답니다 복평시키 제 마사지 마사지 한번 하고 가시죠 마사지 한번 하고 가시죠 마사지 한번 하고 가시죠 확인해야지 아니 생각해볼까 여기서 마사지 필요를 풀면 나중에 할 때 그때 좀 아쉬울거 아 진짜 마사지 받을 때 올라가서 나중에 전문 마사지사에 맡겨서 네네 네네 갈까요? 네 팔아프죠? 아뇨 괜찮아 힘들면 말아요 네 저도 힘드시면 말하십시오 고맙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쌍배님의 전선에만 전해져오는 부산 풀코스를 팔아프죠 손 떼서 손 떼서 손 떼서 손 떼서 이걸 찍는다구요 이걸? 아 싫어?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싫으면 나 찍어줘 아니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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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짧아서 해야지 네네 어어어 어어 아 공중전화 맛있어 와 진짜 오래 정말 오래돼 지나가다가 이런거 보면 어떻게 해요? 동작 확인 위에 다 쓴 전화카드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찍혀있잖아요 그렇죠 몇십원 남은 전화카드들이 있어요 가끔씩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이제 또 추워집니다 땅을 파봐라 10원 하나 안 나온다고 잘못된 말이야 여기 바로 넣으면 한 500원씩 있습니다 전화 부스를 빌려봐라 오 이 집 되게 이쁘다 근데 뭐 그 부산 정무산은 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맞죠 좀 있어가지고 많이 하신거 혹시 두 분이서 가운데 딱 서셔 밑에 좀 카메라 바라보는거 아 그래? 썸네일을 써야돼 아 썸네일 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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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빠진 아 아 아 진짜 그거다 멋있다 이거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벽불로 만든 돗담배 진짜 아기자기하게 뭐가 많다 되게 이쁘다 여기는 사업체입니다 어? 어라큰 카페가 아닌가요? 어? 상태로 오신다? 아, 상태로 오신다 아, 더 이상? 로드교? 네, 로드교에서 봤는데 이게 괜찮아요? 느낌 있는데? 네, 되게 느낌 있네요 아, 이제 좀 나왔대요 이제 보시면 아, 진짜 느낌이다 네 느낌 이상하죠? 이거 혹시 그 범죄와의 전쟁 맞아요, 여기 영화 영화 촬영지로도 자줬습니다 아, 그렇구나 거기 같아 브라질 처음에 헐크 시작할 때 누구야? 헐크가 숨어있는데 요가하면서 갔다가 아니고 여기서 촬영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헐크 여기서 촬영했어? 인크레더블 헐크 여기서? 네, 여기서 촬영했습니다 아 어쩐지 눈이 저기에 보시면 전부 다 그걸로 되어 있거든요 전부 다 그 CG하기 파닥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파란색을 한거야? CG하기 좋으려고? 네 크로마켓처럼 아, 저 녹색 그래서 파란색이구나? 저 전부 다 녹색이다 여기 마을에 여기가 아, 여기가? 예 다 그냥 자연 예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러면 살면서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 와야되네 그렇죠 예 방향 넘치입니다 분이 좋아 아, 분이 좋아 아, 분이 좋아 아, 아이스크림 먹으면 아이스크림 여기 들리는건데 그렇죠 아, 아이스크림 먹으면 네 이리 씻고 가야돼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뛰어, 뛰어 자, 택시를 모를까요? 네 택시를 모를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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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천천히, 천천히 드시죠 저는 män님 heater 조금 이제 힘드신 것 같아서 пост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원 원 보이지도 않아 없었는데 아 힘들다 이제 가요 그걸 안보고요 나 숨차 이제 갈래 그거 한번 보시고 내일 볼래 네? 내일 어떻게 보십니까? 뛰었더니 숨차서 못보겠어 내일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와야죠 오늘 하고싶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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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괜찮습니다 힘들어 너무 뛰어가지고 오늘 올라갈 기분이 아니야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로드뷰를 보여드릴까요? 여기 모여봐 여기서 로드뷰를 보죠 모여서 앉아서 감천 문화말 그 다음에 그게 뭐죠? 그 별 보러 가는 별 저쪽 정확한 이름이 별 보러 가는 개다 별 보러 가는 개다 자 여기 한 분께서 그걸 해주셨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블록으로 해주셨거든요 블록으로 해주셔가지고 이걸로 대리만족을 느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와서 편지자분들 위로 위로 가세요 위로 가시고 여기 편지자님 여기 계단 컨트롤CV로 많이 늘려가지고 나중에 진짜 별 그것처럼 해주세요 네 그거 좀 부탁할텐데 컨트롤CV 해주세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보는게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별 보러 가는 겁니다 예예 고맙게 되게 다 올리셨구나 여기네 네네 보이죠? 보시나요? 네 이게 좀 읽어봐요 나 이거 궁금해 148개단 별 보러 가는 계단 공공매술프로젝트는 부산 4구가 주최하고 제일 아름다운 맵이 주관한다 아니 주관 공모사업이다 어 작가팀 아 당선 작가팀 책명 꿈꾸는 예술은 148개단을 작품 1- 별 보러 가는 계단 별 바람길과 작품 2- 별 보러 가는 계단 별 꽃길 두 가지로 구성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고 하네요 오케 네 여러분 잘 아셨죠? 네네 다 봤네 아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 그 옛날 알라딘 그 사는 데 같다 아 뭔지 알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이 도둑질 하면서 이렇게 아 이거 그림도 이렇게 볼 수 있네 진짜 이쁘네 어 여기 아무래도 블로그다 보니까 예 맞죠 맞죠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아 너무 이쁘네요 아 이게 보기 잘했다 예 어 CJS 너무 이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괜히 제가 가자고 하는게 아니에요 별 보러 가는 계단이 네네 이거를 안 보면은 이게 왔다고 할 수 없어요 하세요 이제 아 예예 하셨습니다 예 일시만 봐봐야죠 이거 주방전 뜯어? 제가 좀 부탁하겠습니까 네 좀 이렇게 비하신분 오신다고 오마카세로 좀 해달라고 제네시스에 이렇게 차 조종하는게 예 아 여기 올 수 있나요? 키티처럼 키티처럼 올 수 있어요 오 진짜 그래요? 네 근데 내가 보여야 돼 내가 안 보이면 이렇게 앞뒤로만 할 수 있거든요 보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 인간지네처럼 세명이 이렇게 목마를 태워서 초청형 여기 있으면 여기 제네시스에 오나요? 볼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찍어서 여기 와 이게 아니고 예 내가 그 그 RC카처럼 앞뒤로만 할 수 있어요 아 보이면 앞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근데 안 보여서 네 괜히 박을까봐 네 박음은 오늘 이야기했던 거 내일 해야 되는데 아 걸어가시죠 그러면 가자 잘 봤어 아 여기도 길이셨습니다 그리고 약간 여지를 남겨놓는게 다음에 또 감천문화마을을 갔을때 네 가뭄이 있고 실제로 다른 분들도 여기서 스포를 다 당하면은 힘이 없어요 그거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딱 이 정도까지 보여드리고 지금 올라오셔가지고 실제로 별보로 가는 계단도 하시고 그렇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더 비싼걸로 더 비싼걸로 더 비싼걸로 더 비싼걸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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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셔가지고 제가 최고급으로 해달라고 한거에요 왜냐 내가 낸 돈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만들어주시지 않을까 아 넘치게 되면 제가 좀 넘치면 안해줍니다 아 아 원래 없었죠 펜 응 거기서 너 으 으 으 어 어 2 쪽 쓰다가 예 네. 트로피코의 배경이 된 게 저 배경입니다. 아... 그러네? 예. 똑같이 생겼죠? 어. 처음에 사탕수수부터 키우잖아. 맞습니다. 옥수수나 이런 것들. 아, 보면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느낌이 있어. 정추가 있어요. 독재자의 정추가 있다. 이것도 있어. 아, 네네네네네. 아, 네네네네네. 오, 야. 사람인 줄 알았다.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봐도 되죠? 튕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물을 씁니다. 뭐가 깊네? 아, 맛있어. 아, 화랑, 서당, 사랑방, 전망대. 여기서는 뭐 좀 약간 다 모이는 곳이구나. 포토, 포토도 있나보네. 어, 안 올라갈 수 없죠? 그, 그렇죠. 그럼 그거는 했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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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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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단 내려서 조심하십시오 아이쿠타 여기서 조금 바쳐도 괜찮을거야 왜요 avisa 회복음식 위주로 해달라고 해서 아아 회복음식 그럼 전복 경치가 너무 좋아 회복음식 그럼 친정님은 말년을 여기서 꺼내고 시키신거죠? 네 뭐야? 뭐 놓고왔어요? 펜이 없으신거 같은데요? 펜? 펜? 펜이 뭐야? 펜 없었다며 아 그래요? 아까 내가 물어보자 펜 갖고왔어요? 없다며 아니야? 아니야 안갖았을거야 가서 찾아보고 없으면 이것도 에스코스죠 아 펜 아 펜 아 펜 애플펜 펜 펜 펜 펜 펜 펜 펜 아 예 인터넷 준비해가지고 전석호 날렸어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이게 S코스야 사실상 거의 그냥 서포터의 극이지 극이지 서포트의 극 차 없다고 했죠? 예? 저요? 제네시스 제가 싸게 드릴게요 제가 받기만 하면 너무하니까 제네시스 한 300에 가능하신지 8,000만원에 샀으니까 7,500까지 했으면 잠시 보죠 7,500이요? 다음은 포르쉐 타이칸으로 가시나요? 아니 그 올라갈 때 아 그래 올라갈 때 그 운전이 너무 피곤해서 여기서 그냥 타고 아 그러니까 제가 운전을 서울까지 해드리고 거기서 바로 상품 구매로 다시 돌아가고 아니요 그냥 여기서 여기서 사가지고 저는 기차 타고 올라가고 차에 있겠죠 뭐 차에? 차에? 펜? 펜 차에 있겠지 이거를 솔직히 누가 껴서 갖고 와 그러니까 근데 안 껴서 못하나 그러니까 차 안 껴줘 그냥 낡아 낡아 받기만 하니깐 좀 여유가 됐나봐 꼭 사는 나는 통당당구 하겠네 10,500이요? 네 메소로 주시나요? 네? 메소로 주시나요? 메소로도 갈아가요? 메소로도 갈아가요 briefly 이거는 문화? 10,500만원 우리 한국통으로 사람들은 8,250만놓 Lulu 사람들은 8,250만원 он 10,250만원 이렇게 가족은 이 쪽에서 안에 다 담았습니다. 어, 차도 못 차지. 되게 차지. 시장이네요, 인자? 오히려 갑니다. 아, 감전시장. 방가방가 게스트하고 있어요. 깜포하고 찜. 아, 상포하고 찜. 어, 서기 때 다행이 있어요. 저처럼받는데 좀 덥г하는거지. 아, 그러다. 아, 바이러스는 거겠구나. 안 override. 아, 집은 잘 안 찍는 거 timeline이네. 아, 하단ic.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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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주인에게 하나씩 대면은 가위됩니다. 아 근데 좀 싫어하지. 너무 의미해가지고. 우선은 세트럴파크 가봐야되는데. 그건 어디? 시민공원. 시민공원? 네. 일찜 먹고. 네. 포장해달라고 그래. 차에서 먹자. 엄청 먹어서 먹어서 먹었나? 시민공원. 그런 거 좀 약간. 막 학생이 돼야 돼. 저기가 안 돼. 빨리 해달라고 했잖아. 빨리 해달라고 했네. 아니 그냥 믹서기에 다 갈아달라고 그래. 그건 좀 인식의 맛이. 사도목보처럼 물이 나가지고 어렸을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때 이렇게 돌아다녔게 갑자기 편의자님들 편의자님들도 어렸을때 길거리에서 여기서 막 몰러브레이크 타고 어 여기서 탱이하고 위험하게 차도인데 그죠 기억이 납니다 신경도 많은데? 혼리버거 즉석 햄버거 최고 혼리버거 머리띠라고 있네요 혼리버거 마카로그 아닌가요? 마카로그 꿈돌이 꿈돌이 어 어 어 어 으 으 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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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го ㅎ 아 맞네 맞네 나왔던 곳이네 그 무전원이나 무전원을 보고 왔어요 이런거 보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다 이렇게 펴발랐는데 미장이 딱 와가지고 아니 시갈로 약간 이런 약간 상목을? 네 상스러운 한 명 그리고 다시 차가 아니고 그냥 눈으로 어쨌든 간에 페인트를 덧칠하는데 돈이 더 들기 때문에 하하 아 아 아 아 아 요거 으 으 으 으 바로 오실게요 화면이 하셨지? 화면이 하셨지? 느낌있네 하실려구요? 아니요 난 저 조끼는 진심 왜냐면 필요해요 저 사드리겠습니다 저 사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촬영하면서 촬영하면서 닫았어 하나 통으로 온 거 누가 닫아주십쇼 뭔가 아쉽다 여기 떠나려고 하니까 아쉽네요 조금만 더 이따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4시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정해져 있는 거라 다 왔는데 네 다 왔습니다 다 왔어 네 다 왔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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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아 이제 일찍 걷고 마사지 하고 쌍투디오 가고 오늘 제가 준비한게 많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시민공원도 있었고 양정의 손상현광장 내일 가죠 내일 한 몇시쯤에 가시나요 는 준비할 선거 다 하고 어차피 뭐 우리 집에서 주무시니까 남녀님 불러서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어르신들이 딱 앉아있는 자리가 있어요 짭자 마주 어르신 으 5 어디야 으 한번 대체 차 으 이제 뭐 있잖아 뭐 햇볕에서 5시간 내내 있어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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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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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기 설정하면 되나요? 청소년 수련관이요? 망치? 여기에 그렇죠 약간 미니 망치 수련회라고 볼 수 있죠 좀 머네? 망치 좀 머네? 여기 맞나? 고마카세가 급식이었나? 고마제? 부산역 옆에 부산역 옆에 부산역 옆에 아 예 여기 맞습니다 꽤 먼데? 양정역에 가야됩니다 여기 반대로 보겠네 여기 숨을 적어놨는데 숨을 적어놨는데? 귓바닥입니다 두 번째 차례를 이용하세요 23.3km요 이상한 거 같은데? 이래 보나? 여기 아니야? 마지막에 오겠습니다 아이고 목적지가 같으면 아니면은 제가 여기서 꺾어야돼 그니까 계속 꺾어야돼 아 여기 맞습니다 돌아서고 왼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현실을 하면 백키를 누르세요 갑자기 여기 통해서 가네? 산? 섬? 네 백키가 뭐죠? 이거 누르면 되나요? 여기서 일로 갑시다 아 차가 진짜 좋습니다 차가 진짜 좋습니다 대안 수산 아 검촌문화마을 어떠셨나요? 검촌문화마을은 제가 또 체험을 해보니까 명불허전이다 아 인류의 총본산이다 아 아 제가 이렇게 또 소개한 보람이 있네요 예 그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그 둘러야되는 곳이 아닌가 그니까 문화라는 타이틀을 달 자격이 있어 문화가 있어 100점 만점에 95점 아 아 그렇게 높이 왜 95점이냐면 일식이 더 맛있으면 그 위에 점수를 줄 수가 없잖아요 아 맞네요 맞네요 그래서 여지를 조금 남겨놨어요 아니 뭐 독으로 150%하고 150점 주시면 되죠 아 150만 더 넘어서 예예 그럼 100점 아 알겠습니다 거의 미친 맛 미친 맛이래 아 미친 맛이래 미친 미친 경치 지금 배가 고프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 비싼 부분 네네 트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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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세요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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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옛날에 그 구성 왔을 때 또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일화가 있나요? 어 해운대 예 해운대 그 옆에 그 조선 웨스턴 조선 웨스턴 조선 웨스턴 조선 있죠 거기 호텔에서 옆에 그 산책로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를 걷고 있었어요 예 이대우 선수를 봤어요 아 롯데 자이언츠 이대우 선수가 깜짝 놀랐어요 끝입니다 아 아 예예 그럼 또 귀한 소리 귀한 소리 피곤 좀 피곤하세요? 아니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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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약 못 온 거 같은데 네 리액션 절약 못 온 거 같은데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에스코스 재밌다 다음에 또 와야겠다 이거 1년에 몇 번 할 수 있어요? 에스코스 어 치사님이 원하신다면 매일 할 수도 있죠 어 그럼 저 다음주에 또 와도 돼요? 주말에? 어 뭐 오신다면 응 그리고 뭐 또 오실 수 있죠 어 하지만 이제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금보다는 조금 살짝 떨어지지 않을까 음 그러면 제 돈 주고 먹을 테니까 호스는 계속 안내해 주실 수 있죠 네 네 제 돈 내고는 계속 하고 호스만 안내해 주시면 가이드 아 가이드 아 그럼요 그럼 되죠? 예예예 다음주에 올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주에 KTX 타고 합니다 저도 그럼 보리박 부패로 제가 예약해놓겠습니다 나 보리박 좋아해 다음에 오셨을 때는 네 제가 또 양정에 대해서 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양정 시민공원이 진짜 좋거든요 아 센트럴파크 부산에 그거 진짜 큽니다 아 내일 가야 돼 네 내일 가야 돼 내일 꼭 그 일찍 저 깨우세요 새벽에 아 예예 알겠습니다 센트럴 거기 가면 예예 시청자분들도 궁금해 할거야 예예 봐봐 이게 그 관광코스를 이렇게 짜는 데니까 네 훨씬 더 좋잖아요 아 그렇군요 저도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센트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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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는데만 제 생각했네요 한 시간 정도 버리죠 그 정도올까요? 예 원래 그 센트럴파크가 뭐였냐면 아 이거는 뭐 내일 할 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왜 예 아 근데 이게 없어져서 어떡하지 펜 펜 바닥이 없어요? 펜슬 앞자리에 있대요 카페 보니까 앞자리? 네 이거? 어 없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지? 앞자리에 있다고? 떨궈진거 아닐까요? 아 이거 사이로 응 제가 보겠습니다 가짜 할 수도 있고 과자가 엄청 떨어져있네요 아 아 의자에 있을거라 하는데요 의자에? 네 카페 영상이 있지 네 의자가 없습니다 네 카페 없었대? 나중에 찾지마 있으면 있겠지 아까전에 여기 도장을 찍은데 네 두드러기가 나는거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약간 속등이 좀 살짝 간지러운 아 그래? 네 빨리 가서 씻죠 빨리 가서 아니면 아니면 그 슬피로고 기분내려고 한건데 반대기 보고 해먹음식으로 먹으면 몸이 먼저 지금 괜히 해가지고 하면 부산은 뭔가 좀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 어 예 여유가 좀 있어요 뭔가 뭔가 어 저거 파만대기 아니야? 맞나? 아닌가? 여기는 그냥 그 그냥 대기요? 예 그냥 대기요 그냥 대기 아니야? 범전 수거탄 아 나 잘못 들어왔어 얘 뒤로 왔어 근데 이거 실선인데 예 다 그냥 차선 변경하네요 예예예 뒤에 차들 그냥 다 차선 변경 지금도 앞으로 그냥 아예 괜찮나? 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부산에서 자유로운전을 이제 자유로운전을 성공하면 전책이 어디가다 할 수 있다 아 아 아 근데 그 좀 잘못된 말 베트남이 훨씬 심하다 아 여기는 뭐 그냥 너무 좋지 운전매러도 좋으시고 봐봐 이렇게 빤듯빤듯하게 일단 경작이 안울리잖아 진짜 꼬였는데 경작이 엄청 총 백삼여행 가보셨나요? 두 번 세 번 세 번 아 가보셨네요 가보셨어요? 여기 나왔어 여기 오른쪽에 그 저 길이 있는데 여기 찍어줄 수 있나요? 메이플스토어 리스왕구가 이제 저걸로 한 거거든요 저거 못 찍으라고 오른쪽에 네 네 아 리스왕구가 저거예요? 예예 어쩐지 낯집 있더라고 뭐 한번 BGM이 재생되죠 처음에 레벨 초보자때 직업장 갈 때 그죠? 거기죠?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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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 매달려 있고 예 맞습니다 아 근데 시자분들이 못봤다고 하시네요 아 그래요? 그럼 저기 일정이 안 돼 일정이 안 돼 지금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예 너무 동선이 너무 남긴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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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4시가 됐네요 어떻게 전화해서 전화 좀 네 전화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상시간이 4시 40분 네? 15km인데 왜 40분이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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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데 뭐 쇼가 돼버렸네 왜 왜 왜 이리 멀지? 사정 좀 할까요? 이거 서변역으로 가셔야 됩니다 양정역 하라고 저거 완전 둘러서 가는거 같은데 그래? 왜 이렇게 하지? 그럼 즉흥으로 알려주셨어요? 즉흥으로요 알겠습니다 일단 전화 한통 걸겠습니다 저 일단 가는대로 갈게요 네네 가는대로 해안도시 정추가 있어요 일단 저 일시쯤에 전화 좀 보겠습니다 노쇼 아니라고 설명 좀 아 제가 그걸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안온다면 그냥 제가 결제한거면 그냥 가지시면 됩니다 40분 늦으면 안온거랑 똑같잖아 그 정도 늦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오늘 혹시 그 4시 4시쯤에 예약한 네 전상빈 그 네 전상빈인데요 네 조금 늦을 것 같은데 괜찮나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4시 4시 25분 이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방송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 따따불 요금 받은 네 택시기사 그 아저씨처럼 왜 이렇게 160 못 밟아요 지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40이 찍혔는데 천천히 천천히 오라고 합니다 25분 이라고 하시죠 아 근데 두 번 사과하게 너무 이럴 때는 5시 괜찮죠 아 근데 천천히 와도 된답니다 네 천천히 오세요 오세요 네 근데 이게 길이 맞아요? 네 오토바이를 나를 다해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 te 오 깊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 그 오토바이로 타서 더 짧게 걸린 것 같은데 죄송한데 저 오토바이는 우리 집 앞밖에 안 다녀 이렇게 멀리 가 본 적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건 택시? 네네 택시로는 아니지 저런 거 보면 감옥 없어요? 잠시만 2000년형 원더키든 202번 아, 바로 움직명이네요 맞지? 제가 말했던 아까 전에 부산역에서 공대가 여깁니다. 그 거기 부산의 리오드잖아요. 팔 벌리고 있는 거? 팔 벌리고 있는 거 어떠세요? 지나갔습니다. 제가 좀 빨리 말해드렸어요. 여기 혹시 야구장이야? 여기요. 뭐 있는데 위에 야구장 조명이? 야간 일 때문에 발견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야구장이로 왔어요. 부두에서 한 스트리트 파이터가 두고 있습니다. 각 곳에서 싸우잖아요. 비행기 위에서도 싸우는 거 같아요. 선로 위에서도 싸우는 거 같아요. 너무 평화로운데? 지금 러시아가 아니라서 한가봐요. 그런 거 같습니다. 토요일이라서? 원래 부산이 근데 도로가 굉장히 잘 닦여 있어가지고 잘 안 막힙니다. 아 그래요? 엄청 막히는데? 나 옛날에 갔을 때? 진짜 헬이었는데? 옛날에 부산이 아니죠. 넓혔구나. 네 더 넓혔습니다. 마사지도 전화를 걸어서 좀 살짝 바꿔야 되나? 시간을? 어 그래야 되나? 알겠습니다. 몇시로 해놨어요? 일단 5시 반에 해놨긴 했는데 4시 40분이라서 빨리 먹고 가야 되나? 거리는 어떻게 돼요? 예? 거리는 그 빠르게 갑니다. 밤하고 가까운? 예 빠르게 갑니다. 아니 진짜 마지막 메뉴들은 진짜 갈아달라고 해가지고 믹서기 빨리 하다가 먹으러 아아아 회를? 예. 아 그러면 안 돼. 여기 코스로만 한 시간 이상 나와가지고 그럼 마사지 밀어야겠다. 네 저 살짝 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 근데 이거 방송이 안 터지나 보네요. 여기 터널에 들어와도 요즘에 좋은 게 나와가지고 프리즘 라이브라고 뭐 하는 거죠? 휴대폰 앱 방송하는 프리즘 라이브 프리즘 라이브 프리즘 라이브 그거로 하면은 잘 됩니다. 기술 막 배달음으로 막 안해. 근데 지금 끊기긴 모션이 부드럽지가 않아. 형님 저 프리즘 라이브 쓰시나요? 저기 방송 하나? 아 예 알겠습니다. 뭐야 어? 나 이거 탐을 했어. 네? 어디로 가야 돼? 아 아 뭐 그래도 가다 보면 나오겠죠 길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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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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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어? 그게 차이 없어. 똑같아. 선택이야 선택. 돌아가는게 아니고 선택. 이리로 가도 되었어? 이리로 가도 되었어? 이리로 가도 되었어? 느낌이 약간 고덕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고덕? 고덕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저 사는데? 어떻게 알아요? 두배 같이 갔잖아요 스튜디오요 언제? 아아 웬일이야? 왔었구나 그리고 같이 방송? 네 같이 했어요 여기 막 지나고 있네 맞아 맞아 같이 했어 추억이다 그죠? 기억은 안나왔지만 저도 칠장가 있는 말고 기억이 안나왔어요 네 아 왜 그 있잖아요 구타상 있잖아요 네? 아 추억이 있잖아 추억 제자님이 좀 그렇긴 하네요 그 생일이래요 그.. 아 소연님 소연님 생일 맞죠? 소연생 오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챙겨줘야 됩니다 아 진짜로? 네 네 리얼? 네 들어요? 네 진짜로? 소연님 생일 맞으실 텐데 어떻게 알아? 소연님 생일을 왜 어떻게 알아? 원래 제가 이런거 좀 잘 챙겨줍니다 리얼로? 맞.. 맞을걸요 자세팅창가봐 맞아요? 네 맞답니다 맞을걸요? 맞을걸요 맞을걸요? 라고 생일 맞대요? 소유타네? 이거 다 챙겨줘야죠 소유타 아무도 모르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대 아직 선물은 안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빨리 나왔습니다. 뭐하나 보내요. 뭐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샴페인. 샴페인. 난 맛은 모르니까. 소장님이 술을 안 드시나 봐요. 뭐하러? 그냥 교촌 세트 보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개 보내요. 제 것까지. 시장맨님 것까지. 알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고 보내보겠습니다. 농담. 저거 마린시티에요? 저희가 이제 산탐시티죠. 아 산탐시티? 마린시티는 어디에요? 센탐시티 안에 마린시티가 있습니다. 아 안에 개념이에요? 소속 안에 있는 개념? 더 작은 개념? 마린이? 그렇죠. 저 자체를 마린시티라고 부릅니다. 마린이 더 큰거에요? 센탐시티가 더 큰거죠. 센탐시티가 더 큰거고. 그 안에 마린이 있는거잖아요. 그 거기에 요트를 대는 그게 따로 있어요? 저기는 진짜 일반인이 못가는 곳입니다. 가드들이 있어요? 총 들고? 뭐 이런 본봉이나 삼단봉이나 그리고 있지 않을까. 지금 위기가 배터리가 없어? 응. 꺼! 가는 길은 안 켜도 되냐? 쉬죠? 이따 봐요 어 벌써 꺼져 버렸나? 아니요 일식집에서 봐요 아 그럼 일식집에서 뵈야 될 거 같은데요 그때 켜죠 좀 충전 좀 하고 있을게요 나오니까? 네네 네 4명 다 연속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6시 50분 또 가나? 아 좋습니다 예예 좋습니다 이걸 여기다 놔야겠다 약간 딴 해볼까? 아 근데 음식이 나오죠?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네네 이것도 이쪽에다가 예 왜 근심이 생겼어요? 아 혹시나 이게 또 음식이 마음에 안 들까봐 아 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한번 해주세요 굉장히 분위기가 있습니다 곡도도 그렇고 네 넘버원 코리안 프리미엄 스피릿 화요 추운 거 제대로 아니요 화요 광고 이거구나 아주 좋습니다 나중에 또 그래서 쌍뱅님 아니면 또 이런 맞들어진 부산 음식점을 또 체험이나 해보겠습니까? 있는 있는 줄도 몰라 스파리아 이렇게 좋은 데를 그렇죠? 아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백만 유튜브 오신다고 아 좋은 사전 답사를 한 3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여기를 네 여기 평소에 다시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를 그렇게 자주 이용하는 거 자주 오진 않고 그냥 이렇게 계속 어디가 좀 고급 음식점일까 해가지고 여기를 찾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전반적으로 뭐 어떤 메뉴를 제가 고를 필요가 있나요? 뭐지? 뭐 깜짝 선물인가? 네 깜짝 선물이 오기로 했나요? 핸드폰을 꺼버려야겠다 뭐 좋은 거 같은데 뭐 좋은 거 같은데 알려줘요 뭔데 그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아니 그 여기 뭐 메뉴 같은 건 제가 안 골라도 되는 거예요? 아니 메뉴는 그 오마카세이기 때문에 네 주방장님이 그날의 요기에요? 백만의 품격과 맞게 이렇게 나오시지 않을까 어 너 백만은 아닌데 아직 그럼 뭐 94만의 품격에 맞게 나오지 않을까 90만 네 90만의 품격에 맞게 나오지 않을까 음 유튜브 보시나 봐요 그 아니 모르십니다 아 네 아 아 그리고 뭐 앞에 이거 뭐 나왔거든요 드시죠? 고장시켜 놓고 볼 필요도 없어 여기서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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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감천마을 갔다 갔다 오니까 그죠? 맞습니다 감천마을 갔다 오니까 감천의 기운을 다 뺏겨버렸어요 지금 예전보다 늦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쌍창쇼는 오늘은 추억 왜냐면 밀려가지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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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있는 코스를 다 이제 즐기려다 보면 좀 힘들잖아요 승훈아 뭐 케이블이 좀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맞추고 케이블이 다 지금 아니아니에요 네 지금 일정으로 가볍게 하면 지금 몇 시죠? 지금 5시 5시 14분? 한 14분? 한 14분? 먹으면 보통 1시간 걸리나요? 저는 느긋하게 먹으면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이게 코스가 1시간 내내 나오기 때문에 밥을 2시간 반 먹어요? 아니 느긋하게 먹으면 프랑스 요리집이에요? 되게 늦게 나옵니다 그러면 잠깐만 2시간 반이면 7시 44분 끝나요 그럼 우리 6시 50분에 떠나야 됩니다 8시 50분? 6시 50분에 6시 50분에 부산프로포스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6시 50분에 나가서 네 마사지를 하면 네 마사지 받으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셨나요? 이 정도 준비해야죠 그러면은 음 마사지까지 끝나면 네 몇시가 되죠? 마사지 끝나면 8시쯤입니다 8시 8시 8시면 그때서야 쌍스튜디오에 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 준비하고 뭐하고 하면 한 무너진다 9시 9시 5시쯤에나 켤 수 있을까요? 다 전에 할 수 있나? 아 그냥 바로 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러면 8시간 반에 켠다고 한가요? 네 5시간은 해야 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그 유튜브에도 올리고 하셔야 되니까 5시간은 해야죠 아 아 시간이 계속 된다며 저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8시 8시 1시 반 정도에 끝내면 파자마파티 베개싸움 하고 끊으면 되겠다 2시 2시에 베개싸움 하고 2시 체역이 없으니까 한 10분이면 끝날 거예요 제 베개싸움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파자마파티 하고 그렇게 하고 자고 아침 7시에 기장 국밥 아침 국밥 점심 밀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는 제가 정했어요 그 달맞이 고개 달맞이 고개 비슷한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가 있어요 그냥 그런 언덕이 있습니다 그냥 비슷한 느낌이 그냥 언덕 비슷한 느낌이 나는 그러니까 생소 그러니까 달맞이 고개라는 거는 제가 생소한 고개를 보려고 하는 건데 네 뭐가 됐든 생소하기만 하면 그렇죠 그렇죠 양자고개든 달맞이 고개든 네 굉장히 생소합니다 태운다는 좀 멀어요? 여기서? 뭐 멀다고 하면 멀고 가깝다고 하면 가깝다고 하면 가깝을 수 있죠 조금 멀지 않을까 제네시스 수명이 계속 깎입니다 그렇게 막 이용하실수록 바다 근처로 가면 90대 네 맞아요 아니요 그러면 이거는 괜찮아요? 아침에 국밥 네 괜찮은 국밥집이 있어요? 괜찮아요? 많죠 돼지국밥을 먹고 또 양정이 자랑하는 센트럴파크 근데 진짜 양정이 자랑하는 거예요 부산신공은 진짜 다 자랑하는가 해운대도 가도 됩니다 해운대도 가도 됩니다 먼 멀다 가셔서 왜 자꾸 보는 거야 안 봐도 된다는데 그냥 잘 나오고 있나 그냥 되게 불편하게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럼 그것도 드셔보시다 네 겐지솥도 드셔보시다 겐지솥도 드셔보시다 겐지솥도 겐지솥도? 여기 올려봐요 네 올려보고 제대로 안 좋아 근데 좀 제 생각인데 그 겐지솥도 만드는 건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좀 부산이 약간 맞죠 시끄리로 이렇게 말이 좀 많더라구요 그래서 귀에 위생적인 건 아니에요 겐지솥도 그런데 요즘 기름에다가 설탕물 흑설탕 같은게 껴가지고 그런건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질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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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이 되는걸 찍었다가 좀 대참차가 일어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웃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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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이 음식 얘기하는데 진짜 제가 필요하시면 그 겐지스 물만 제가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른 그게 있거든요 빠져나오는 그 구멍이 있거든요 거기로 이렇게 배트병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진짜 드시고 싶으시면 먹을 건 아니죠 기름인데 그죠? 겐지스 국물이 너무 국물에 찍어먹는 맛이 있으니까 그럼 염치 무릅쓰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워낙 궁금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된다고 하면은 포기할텐데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 또 욕심이 나는건 또 어쩔 수 없나 알겠습니다 깜찍아 일로울래 응업실 하나? 응 예? 아 아니 유선적으로 문제가 없다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유선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누구보다도 제일 편견을 갖고 계신거 아냐 누구보다도 지금 그렇잖아요 왜요 아 아마 곧 있으면 이제 코스가 시작되지 않을까 응 지금 주방장님이 또 그죠?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그 주방장님한테 지금 우리가 좀 늦었어 내가 좀 미안해요 네 주방장님한테 좀 부탁을 했습니다 특산율에 정말 좀 신경 좀 써달라 했습니다 응 일단 요것만 먹었을 때 느낌 이거요 응 제가 말할게요 이것만 넣겠습니다 네 딸기에다가 오리엔터 샐러드인데 엄청 엄청 막 색다리진 않아요 여기까지는 그죠? 그렇죠 그냥 맛있는데 엄청 색다리진 않아요 여기서 색다리도 힘들죠? 맞아요 맞아요 오늘요 색다리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욕심이야 혹시 이 정도 음식도 서민 체험이신지 저 같은 경우 네 저 같은 경우는 포식이죠 포식 아 알겠습니다 네 비 좋죠 평소에 이런거 잘 안맞습니다 싼거 뭐야 싼거 평화식을 드세요 이런거? 1년에 한 번 정도 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진짜 막 자나 때 우승하거나 하면 한 번 정도 그렇죠 제 경사 그렇죠 경사 경사 내 자신에게 상을 주고 싶을 때 그렇죠 이게 또 죄송합니다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네네 그 원래 일식이라면 콜라를 먹으면 안되나요? 콜라보다는 사이다 같지 않을까 사이다나 탄산에 먹으면 안되나요? 아니 그런거 없어요 원래? 자기가 한 번씩 한 번 먹는거죠 오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음료수가 뭐가 있는데 많이 먹나? 20분인데 예예 그래서 선생님 일식에는 약간 테라나 이런 쪽이 잘 맞긴 한데 아유 술을 먹으면 네 쌍댄님은 좀 마셔야 되겠네요 하찮아서 오늘 필러 하실텐데 저는 아닙니다 제가 한 번 더 술먹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했잖아 재정지원금 아니 근데 그때그때는 제가 거의 안마셨습니다 조금만 드세요 술을 다 먹고 이런 행동으로 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혹시나 예 혹시나 혹시나 아까 생각만 했던거라 네 생각만 했던거 그런걸 실제로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저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먹지말자 네 술을 뭐 먹으면 좋은것도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땅 자기가 이겨낼 수 있는 정도만 먹는거에요 아 저는 이게 허세가 안되고 웬만하면 술은 다 따라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한 병 정도 괜찮으니까 보통 취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술 좀 드실래요? 아 못드시죠? 아 네 지금 좀 아프셔서 못드시고 아 아프시면 이야기를 해주시지 갑자기 왜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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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정치인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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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너무 아쉬워서 이 오마카세를 못 받으시는게 그래서 3인분만 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4인만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쌍매님이 대단하신게 뭐냐면 편집자분들이 다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아 당연히 에스에 당연히 써야죠 인품이 풀렸어요 아까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그 영상을 담지는 못했지만 그 그게 들어갔습니다 그 주차비도 주차하는 동안에 계산을 해버리셨어요 아 이런거는 칭찬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안 말해주셔도 되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우선 뭐 네 미담이라고 볼 수 있죠 좋다 그래서 또 제가 속속들이 제가 소개할 수 있는 미담이 있다면 우주님께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실한 분입니다 예 뭐 요즘엔 인터넷 여론도 좋잖아요 되게 유쾌하다 뭐 좀 잔학대 할때도 실력적으로 출중하시고 무슨말이 안가서 모르겠어요 여론은 되게 제 카페에서도 쌍배님하고 뭐하자고 아 그런 추천 같은게 막 올라옵니다 재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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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은 쓰지 않습니다 칭찬배님은 저를 좋아해 주신다고 그걸로 마지막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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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많이 싫어하면 어떻게 돼요 쌍배님 싫어하면 뭐 슬프 슬퍼 원래 속속을 좁지않아 어 어 누가 일부러 막 들어가냐 그 그 만약에 세범님이에요 저에요 네 둘중에 물에 빠졌어요 네 저는 그 얘기 했었습니다 네 칭찬배님이랑 하동송님이랑 세송님이랑 같이 물에 빠지면 그냥 아무도 안고 가겠습니다 아 너무 혼란스러워서 네 아무도 안고 가겠습니다 네 다 죽이겠네 다 죽죠 그냥 저도 죽겠습니다 아 뛰어들어서 네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정답이네 하하하하 아 물이 왜 이렇게 없지? 물을 제가 좀 더 달라고 하겠습니다 웨이트리스 아니 히노끼탕도 아니고 세명 빠져있는데 네 세명 빠져있는데 세명까지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왜 주는거에요? 배추를 아 물 지금 물 안주면 내륙판 한번 내륙판요? 네 지금 배추는 이거 어떻게 먹는건가요? 그냥 먹는거 쌈장에 찍어주세요 네 쌈장에 찍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 혹시 그 음료수 뭐가 있나요? 콜라 사이다 콜라 사이다 콜라 사이다 음식만 드릴까요? 사이다 네 음식 주십시오 네 내려갑니다 자 올라가서 어 강화한거 강화한거 그러면은 여기가 좀 얼굴이 반반만 나와 두 분당 음 맛있나요? 그냥 배추맛이에요 그냥 배추맛이에요 네 이런걸로 배추맛이에요 음 괜찮아요 아직 1시간 이상 마법기 때문에 배추맛이에요 배추맛이에요 그럼 드세요 배추 좀 배추맛이에요 배추맛이에요 아 아 이렇게 세 분 주시는거에요 아니요 나와도 되는거에요 네 아 안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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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야 그렇게 네 처음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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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처음 깨죽인가요? 네 깨죽인가요? 문어예요 문어예요? 낙지인가? 네 낙지입니다 아 낙지 아 낙지 아 낙지 근데 저 혹시 음악이 있네요 네 침착맨님 하세요? 네? 침착맨님 하세요 네? 아시나요? 아시나요? 90만 유튜버 모르시나요? 저희 신랑한테 드릴게요 아 그래요? 한동숙이요 한동숙이라고 아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네 이제 네 제가 방송국인데 네 이쪽으로 네 왜 왜 왜 왜 사채 썼어요? 아니 저 어머님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왜? 너무 작아 어머니 뭐하나? 아니 나 지금 포함 못하는데 어쩐지 11시 12시 왜? 이거 뭐 무슨 일인데? 엄마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끈다 도사 아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해드리고 이 정도? 굳이 들을 필요 없어요? 네 계속 이렇게 해서 그릇도 이쁘네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뭐요? 나토에 아 나토? 참치 마모로를 하는건데 이게 나토구나 나토 처음 먹어봐 찐득이 찐득이 제 공을 처음 먹어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찾아봤어요 네 이 찐득이 콩에 찐득이 콩에 찐득이 콩에 한 콩을 어떻게 알아요? 네 뭐 드실까요? 네 어떻게 드실까요? 뭐 드실까요? 맛있네요 전국장.. 네 맞습니다. 맛이 완전 똑같은데? 냄새가 덜 나는 전국장? 원래 그런겁니다. 맛있냐? 이거 한번 틀어보시오. 이거 뭐.. 검은깨 밥 같은거. 흑임자죽입니다. 다 하네요. 아직 이거 좀.. 자주 왔어요. 연구를 했어요? 자주 와요? 네. 1년에 한두 번 정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더 자주 와요? 예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김치에다가 같이 넣어먹지 않아요? 저는 참.. 같이 먹으라고 준거 아닐까요? 저도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이렇게 시켜먹는거지. 김장맨이 많았으면 그냥 뭐.. 안됐어 그냥 대충? 알팍세트 이런거 먹었겠죠? 알팍세트도 그거지.. 제가 그러면.. 저 때문에 맛있는거 먹네요? 그렇죠. 친한기 때문에 결국 맛있는거 먹은겁니다. 음.. 내다 보면.. 네.. 자주 와요? 내가.. 내가 영양산해. 쌍배님 영양산. 식단에 내가.. 응? 네.. 전 정말 잘 보셔서 상관없거든요. 5월달은 좀 피해주십쇼. 왜요? 종합소득세에 대한 날이라서.. 응. 많이 후달린다. 5월달은. 많이 후달린다는 뜻은 많이 벌었다니? 그런거다. 그쵸. 입에 불치마 겨우가고 살았어. 특이해요. 종합소득세가 두려운 사람 특. 잘 버는 사람. 아이고 아닙니다. 좋습니다. 낙지도 치고 오시죠. 5월은 제가 피해서 하겠습니다. 혹시.. 7월도? 왜냐면.. 진.. 7월도 좀 피해주시면 좋아요? 아뇨아뇨아뇨. 좋습니다. 7월은 괜찮아요? 네. 7월 좋습니다. 혹시 누구랑 보시나요? 뭐.. 모르죠. 한 명은 무조건 데리고 올라가요. 아.. 그래가지고.. 그.. 7월도 종합소득세를 떼요. 워낙 많이 나오면 5월, 7월 나눠 쓰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얼마를 보시는 건지.. 아.. 제가 말고 다른 사람입니다. 아.. 아.. 그.. 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7월달에.. 근데 뭐.. 이번에는 또 이렇게.. 다시 오셨으니까 7월달에 또 혼자 오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혼자 부담이 좀.. 아니요. 부담이 덜 된다기보다는.. 심장면 움직이기 편하시니까 혼자 오시면.. 그럼 제가 부탁이 있어요. 네. 혼자 갈 수도 있는데.. 네. 찍으면서 다 주시죠. 제가.. 제가 찍고요. 아.. 그럴.. 그럴 수 있죠. 네. 그게 되면은 혼자 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 혼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차라리.. 근데 계속 뒤로 다니면 부담되나요? 광부모자.. 있죠? 광부모자. 라이트 부분에다가.. 그 겟앤푸드 같은데.. 여기.. 그.. 그.. 모자로 이래가지고.. 자기 찍을 수 있거나.. 찍을 수 있는거.. 롤러코스터 하면 이렇게 찍는거.. 아니면 이렇게.. 그.. 그.. 타이의 데모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프레이저드.. 이거.. 사실.. 있어요. 고프로로 프레이저드 하는거 있어요. 이렇게.. 우주영사 힛맨처럼.. 여기다가.. 그.. 고프로로 달면.. 안 찍어도 그냥.. 어차피 광각으로.. 뭉뚱거려서 찍어버리니까.. 괜찮아요. 네. 그럼 뭐.. 몇년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7월달에 오십시오. 한번 가서.. 다음주는 어때요? 시간 돼요? 다음주요? 아.. 다음주.. 되나가지고.. 못 찍겠네요. 다음주는 제가 좀.. 일정을 한번 봐야죠. 지금.. 지금 봐서는 안돼요? 지금요? 응. 지금 체크가 안돼요? 이게.. 사람 일을 하는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음.. 별로 없으면 제가 예약을 해도 될까요? 토요일 일을.. 어.. 그.. 그럼요. 그때는.. 해운대쪽으로 가요. 해운대.. 응. 거기가 제가 좀.. 몇번 가봤는데 거기 괜찮더라고. 산책금도 좋고.. 칭찬배님은 잘 모르겠는데.. 저 정도는 가면 좀.. 삼단봉과 맞지 않을까.. 왜요? 왜요? 그.. 그.. 귀족들의 영지같은거에요? 예예예. 그런 곳이 있어서.. 광안리는요? 광안리도? 광안리는 제가 한번도 가본적이 없어요. 오! 잘됐다. 네? 잘됐다. 안 가본다 가면 좋잖아. 그렇죠. 한번 가죠. 네 알겠습니다. 말만.. 말만 하지 말고. 예예예. 들릴 때야 광안리 가는거에요. 너무 멀다. 싸움에 있는거지. 아니.. 되셨으면 되셨습니다. 지금 우정권 칭찬배니까. 가까운 데서 드십시오. 간다. 고맙다. 고맙다. 저한테 다.. 이거 진짜 고생하나요? 네. 다음 주? 예. 아니 그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또 제가 체험이 그걸 못하니까. 준비하셔도 돼요. 아 제가 진짜 준비하셔도 돼요. 준비를 하면은 부담이에요. 그냥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갈게. 아니 해운대 제네시스. 또 제네시스 타고 오시나요? 아니 KTX. 택시나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자. 맛있는데? 잘 고르셨네요. 음식상만.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었습니다. 일본은 나토에다가 이렇게 비벼 먹었나 봐요. 대단하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약간 좀 미혼식. 그 참치 마구로. 이거는 보통 남기나요? 먹나요? 보통 남깁니다. 이거는 고노하다. 해산대장인데 여기다 회를 찍어봤습니다. 해산대장이네 이게? 네. 여기다가 회를 찍어요? 고노하다? 고노하다. 고노하다? 네. 이거 잘 알아요. 요즘 식문화 같은 거에요. 각주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고노하다. 먹어보겠습니다. 그 성게의 대장? 그렇죠. 아 해삼의 대장. 아 해삼의 대장? 네. 고노하다. 고노하다. 음. 굉장히 좀 약간 바다의 맛이 이끌지. 음. 콩물 같아. 까. 포세이든의 콩물 같아. 그게 뭐죠? 바다 향이 나나 근데 식감은 좀 약간 콤멜 제가 모르는거 모르는거 같죠 옛날 세대의 그런 약간 신화 속에 하는거 같아요 클릭스 저 말씀 나와볼래요? 압니다 정당은 포세돈 바다 향이 나와볼래요 포세돈이 제 호수제 동생 아닌가요? 응 아마 그럴건데 이거 이게 이게 제일 맛있던데 감사합니다 혹시 그 사이다 네 사이다 드릴까요? 네 아 이게 또 저기 있네 약간 먹는 프라이버시를 좀 지켜주기 위해서 아 요거를 저기 가려줍니다 그 네 뭐 생선이 좀 부끄러워하나? 진짜 사실 회는 초장하시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제가 좋아하는데 복사실 음 좀 이게 있으니까 집중이 돼 예 그렇죠 이 정도 왔으면 어느정도 안 나요? 좀 한 프리즈 한 5% 아 그래요? 예 엄청 많이 남았네 예 프리즈 한 1단벨이신 정도로 그 정도라고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어? 탱탱이에요? 생선살이 자 제가 좀 식물 좀 써달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생선살이 생선살이 식물 핫슨답게 맛있어졌나요? 어? 이건 그냥 잘 써둔 것밖에 없잖아 예 아니 근데 이게 잘 썰면 맛이 좋아지겠죠 그쵸? 그렇죠 너무 맛있네 스코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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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맛있어 하시니까 쌍배상의 해적 제 고국에 갔을 수 있지 않겠습니다 꼭 찾아주십시오 이런 느낌 살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이거 맛있네? 음 좀 있으면 랍스터 회가 나올 겁니다 어우 감사드립니다 와 제가 사이다 한 잔 딱 있으면 어? 해맛 나겠다 자 잔 돌립시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셔야 돼요 어 감사합니다 네 아 저는 좀 아 맞다 썰씨 계셔가지고 아 알고 됐죠? 아 아닙니다 모르는 것도 열받아 알고 한 것도 열받고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사이다 첫 잔은 보약입니다 마탱이가 갔어요 갑자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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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탱이가 갔으니까 여기 마탱이가 갔으니까 어 됐다 약간 좀 되게 잘 안되나봐요 저거요? 지금 이제 산지가 얼마 안되가지고 미숙합니다 음 네 하루만 줘봤어요 네 아직 좀 제가 몰라요 지금 아직 지금 코스 한 방에 많이 남아있는데 아유 뭐 싹 발길을 멀어요? 네? 발길을 멀어요? 아 출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맛잉 예 이거 아직 출발도 안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오오 점점 기대가 되는데 이거보다 더 맛있을 수가 있다고? 그리고 여기가 부산에서 제일 맛있는 집입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가 최고지 않을까 음 아 여러분 저 돈 받고 이런거 하나도 없습니다 음 광고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근데 감히 내 돈 받으면 저 바로 뛰어내릴게요 여기서 감히 이제 말씀 드리는건데 부산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점사 저는 그래요 일시켜 주시겠어요 이거 제일 맛있다 쌍뒤님에게는? 예 예 저한테는 음 음 진짜 맛있지 않나요? 음 음 음 너무 맛있어요 감동적이에요 역시 이거 가져오고 싶다 어 저 그 중환자님한테 말하겠습니다 선물로 소영공주님 이거 선물로 그대로 계속 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릇으로 달라고 그렇죠 오늘 근데 네 스튜디오 가면 우리 스튜디오 가서는 약간 계획이 정신이 나가네요 스튜디오요? 네 스튜디오 가서는 이제 음 음 음 음 뭐야 스트리머로써 그 스트레스 관리 특강을 해드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아 어떻게 스트레스를 보나 관리를 어떻게 해야 어 지금 월드컵도 하나 하나요 월드컵 월드컵 하나 하자 알겠습니다 월드컵 뭐 뭐 하죠? 월드컵은 제가 배워보는 시간 애니메이션 좀 좋아하시니까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이요 1권은 보시잖아요 네 1권 정도만 봐가지고 제가 좀 설명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나루토 같은 거를 보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못 봤어요 근데 대충 대충은 알잖아요 네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1권은 봤으니까 네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좀 알려주시는 아예 제가 뭐 나루토 설명이 어때요? 설명이 네 알겠습니다 대충은 아니까 아 근데 또 또 잘못된 그런 정보를 또 이렇게 이제 사전에 일을 말하자 틀릴 수도 아예 좀 잘 모른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나루토 월드컵 이렇게 정한대 또 하자 나루토 월드컵 소현이 형 생일 축하했어요? 네 아주 맛있습니다 지금 할까요? 네? 지금 할까요? 아니요 5월에도 생일이 있어요 누구요? 5월에도 생일자가 있는데 네 네 네 뭐 진짜 한거 없네 누구 누구시죠? 네 이제 좀 딜레이가 좀 있는데 올라올거에요 아 그럼 뭐 생일이 있으면 있는거죠 네 있으면 있는거다 네 생일이 존재하면 존재하는거다 뭐 뭐 제가 뭐 그날 카톡을 본다면 이를 또 챙겨줄 수도 있을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동갑인가요? 아닐걸요 제가 아는거 안을걸요 커뮤니어 전이가 동갑인가요? 예 응 근데 저는 동갑이 아닌지 바로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감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예리한게 디테일을 찾아내는 예 예 보통 이제 줄이는 경우가 좀 더 많은데 늘리는 경우였죠 이거를 그러네요 저는 줄이는거 늘리는거에요 왜냐면 그 늘리는경우는 늘리는경우는 보통 이제 예 되게 일찍 시작을 하는거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약간 우습게 보일까봐 그거를 나이를 좀 약간 높게 말합니다 그런것도 있고 미성년자랑 성인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성인 아 그렇죠 그렇죠 좀 올려버려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낮춘경우도 있었어요? 예? 네 낮춘경우도 있었어요? 나이를? 두번이셨던거 있어요? 밥이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써봐요 근데 뭔지 아니 뭐 다 아시는데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새복노님이 그러셨는데 저는 새복노님은 참 인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동갑시절에 정말 말도안된 짓을 많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거죠 나 나보다 동생이 개만나인 짓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인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되냐면 나이를 작게 말하셨으니까 저랑 동갑하셨거든요 근데 저가 실제로 두 살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를 다 받아줬던거죠 거기서 오히려 인성이 좋았던거죠 오히려 인성이 좋았던거죠 그래서 다 받아주신거죠 대단하네요 그렇죠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해 어?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네? 없습니다 난이 별로라도 불이합니다 반말 반말하고 이러면 진연맨이 괜찮으신데 전부 다 막 스무살 이제 막 데뷔하는 사람도 막 칭찬미님한테 반말을 해도 어? 음식이 안나요? 아 랍스터 아 랍스터 아 랍스터 이게 옆에 들어가야겠네요 어 뭐가 이렇게 많네 아 아 이게 랍스터의 살인가요? 네 아 이게 랍스터의 살인가요? 삼치 뱃살이에요 아 그래요? 아 이거 서비스로 주시라고 아 삼치 뱃살 제일 맛있는 아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될까요? 꿈 꿈은 아니겠죠? 이거 어제 간식으로 드신 거 아시나요? 반응이신가요? 아니 이거를 아니 이렇게 큰 과제를 처음 봅니다 나 어렸을 때 그 이 많은 거 잡은 거 냇가에서 잡은 게 최고인데 신규로 갱신된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폐주장님 또 이거 참 랍스터 회 한 번 드셔보세요 진짜 쫄깃합니다 그게 막 프라보나 껌 수준으로 찝니다 아 계속 찝을 수 있어요? 네네네 진짜 한번 드셔보십쇼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엄청 고맙습니다 엄청 고맙습니다 진짜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먼저 집으시죠 아 이런 거는 신경에 먼저 드셔야죠 그래 먹는 거 보고 어떻게 먹는지 볼라고요? 따라하려고 저거 이렇게 집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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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스터는 아무것도 안 찍어먹고 그대로 먹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랍스터 회 를 언제 먹어보겠어 그쵸? 아무것도 안 찍고 좀 더 즐기지 않나요? 좀 더 즐기지 않나요? 이제 개껌을 먹는 거면서 오묘하네요 오묘하네요 맛있습니다 오묘해요 맛있네요 아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되게 되게 비싼 껌 같아요 미국 껌 같아요 그러면 껌을 달라고 하고 랍스터 회에 가만큼 빼달라고 영양분이 그쵸? 랍스터 회에는 아 또 이거 뭐지? 참치 대뱃살 배우면서 먹어야겠다 나는 원하는데로 찍는거죠? 네네 입어서 근데 잘 모르신데 잘 아시네요 공부야습 공부를 예 방금 내가 말해주고 갔잖아 공부야습 공부야습 음 그냥 기름이에요 그냥 녹아버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입안에 기름만 차있어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소고기인데 조금 바다 맛이 나는 소고기 딱 그런 느낌 어 어 맞아요 딱 정확합니다 이거 편의점 드시죠? 네 마지막 한 점 남은거 어? 제가 먹었네 그럼 내가 먹겠습니다 네 그 정도인거에요? 묵 묵 묵 저는 정말 좋아해가지고 이게 또 여러분 보시면 랍스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되게 보여줘야 되지 랍스타를 랍스타를 다 먹으면 랍스타를 버터에 튀겨줍니다 아 이게 집게랑 이거를 진짜 잘하신다 버터랑 이제 그 계란과 함께 오믈렛처럼 아 그래요? 굉장히 맛있어 그럼 이거는 안 건드면 돼요? 그냥 이거는? 냅두면 돼요? 그냥 놔두면 됩니다 놔두면 나중에 네 웨이트리스 분 계속 오셔가지고 가자 이거는 뭐에요? 뭘 드셨어요? 초라인가요? 응 전복 전복부터 전복에 달팽이 종류래요? 민달팽이 어디 껍데기 있는 달팽이? 껍데기 있잖아 전복 생긴거 몰라요? 그거 층화대가 어 나도 층화대가 소화 아 모르잖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거 알아요 네 그 분열되잖아요 네 그 막 애기 달팽이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얘가 힐링 팩터가 있어가지고 치료가 돼 걔로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참 맛있네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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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예 너무 자세하게 할 거 같은데요? 공부했었습니다 공부한 것만으로 느끼지가 않는데 공부했었습니다 일체 공부 좀 했었습니다 그 자주 드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닙니다 제가 무슨 제가 무슨 이렇게 비싼 음식을 자주 먹다니 네 뭐 이거 튀겨줄게 이런거 버터에 입에 붙이면 어떡해 오삽니다 종합소득세도 많이 내시잖아요 그거 아시고 5월달에 표정 안 좋아지고 신경질적으로 반하고 어? 어? 머리 아파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도 불쌍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도 그런거 없는데요 그냥 5월달에 기분 좋습니다 응 그래요? 예 아무튼 여기 덕분에 이것도 먹게되고 이건 뭐에요? 네? 이건 뭐에요? 아 이거는 그 개굴 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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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했어요? 같이 공부했습니다 해삼 예 해삼 해삼 바다의 산삼 그런거에요? 해삼 바다의 왕자 같은거에요 노릇껍질 초에 입니다 네? 참치 참치껍질 노릇 네 초에 아 예 아 이거 아세요? 네 진짜 맛있어요 처음 드시는건 좀 호불호가 안되있어요 미나리도 있고 먼저 드셔보세요 조금 약간 비린맛이 있을 수 있습니다 껍데기가 옆에 있어요 잠시만요 한 번 접지를 못해서 살짝만 뒤로 아 못잡네 무늬가 다있었는데 드셨어요? 네 좀 비린맛이 있을 수 있어서 초장에 찍어보는걸 추천해요 전 실장님은 해외 일가견 있으신가봐요? 그런건 아닌데 해동대라는건가? 바다를 잘하니까 바다를 잘하니까 해동대대 맛있네 아 맞아 맛있다 근데 또 스테이크도 나오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라고 나오거든요 음 스테이크? 네 뭐 어떤 스테이크? 뭐 약간 앙꼬미살 앙꼬미? 앙꼬미살이라고 진짜 있는 살입니다 앙꼬미살? 네 한우 앙꼬미살이라고 소고기 스테이크가 나온다고? 뜬금없이? 음 음 요거 좀 껍질이다보니까 기름이 많아서 장어느낌 있네요 그렇죠 그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요 장어랑 시청자분들 앞에서 고급 음식은 먹어도 되나 싶어요 음 너무 고급스럽게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비쌀 것 같은데 이게 S 코스 감당하기 힘드시겠는데요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전색 빼고요 그 정도에요? 네네 그럼 어디서 주무수요 예? 어디서 주무수요 방무수 안에서야죠 방무수 안에서야죠 방무수 안에서야죠 네네 그만 따로 빼서? 네네 그만 따로 빼서 네네 밖에 야지에다가? 익스프레스 같은거 이거 그만 딱 꺼내는 거 꺼내는 거 빈 노지에다가 그냥 그거만 공교를 설치해서? 화장실 화장실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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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예 그런 생각을 못했지 간편하잖아 그쵸 딱 필요한 것만 그쵸 컨테이너가 맞기 때문에 예 예 야외 부스가 그때 야외 부스가 그때 아니 뭐 전세금을 뭐 오래 뭐 하고 보유하고 뭐 이런게 중요합니까? 그냥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거죠 그렇죠 오늘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 아 진짜끼리 하고 있습니다 특강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쌍배님이 궁금한거 격려로 쌍배님이 더 오래 됐지만 제가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거 방송을 한 몇년 하셨죠? 제대로 한거 한 4,5년인거 하지만 그냥 언영선한거는 10년? 10년? 네 근데 그때는 요거로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고 야재 없어요? 그래서 맛이 가고 있어요 그래요 왜 너는 눈에 만났어 그거 아십니까? 모릅니다 제느님은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바보채? 조회수가 지금 거의 1600만 1700만 아 그래요? 막 이렇게 나오고 이제 말을 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 채널이 하나 있는데 바보채늘? 네 아 그게 그렇게 늘어났어요? 기본 조회수가 거의 500만 와 그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네 저번에 제작하는거 봤거든요 네 카메라 하시는 분이 또 따로 계시고 제느님 상대에 반대가 이상하면 100% 메모장 켜가지고 이제 또 영혼 본인이 하는거 아닌가요? 네 모든거 다 잘 나눠주지 않을까요? 음 제가요? 예 제가요? 예 제느님이 말 조금이라도 하려면 제발 좀 조용히 해 라고 다른 분이랑 착각하신거 같습니다 예 남녀가 바뀐거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제느님한테는 그런적이 없습니다 내가 착각한건가? 네 바보 채널에서 말할게요 예 명의 의사가 있어요 아니 그럼 저거 꼬로로 떡볶이 날라야죠 출연 채널 아 출연 채널 아 출연 채널 뭐 너무 오만한 생각이야 부자 거지 상그지 상그지역으로 초대말 주면 영광이죠 응 계속 네 초대말 주면 영광이죠 서울로 가서 그건 아니 제가 좀 뭐 부자 특집 뭐 이런거 할때 음 아 근데 500만부나 나와요? 저거 무슨 엄청 잘 나가시지않나? 엄청 잘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 채널에서도 그 영상 좀 올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 가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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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나라를 비슷하게 생긴 거 그 아이스크림 정도밖에 안받는데 실제로 이렇게 생긴다 이제는 50% 맞지않았어 이제 50%? 그렇지않았어 하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알겠습니다 나루토 월드컵 나루토 최상 기술 뭐라고 해야 되려나? 그냥 나루토 인물 월드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네 아직 안 켜진 거예요 켜졌어요 다시 하겠어요 아 그러네 야 이거 화질이 엄청 좋다 이게 앱이 좋아요 저걸로 하세요 이름이 뭐라고 해요? 프리즘 라이브 아니요 핸드폰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화질이 좋아진다고 하셨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버터 이렇게 제가 나루토 월드컵 하면 충분히 설명은 못하겠지만 제일 쓰레기 나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 3대 3대가 쓰레기? 3대가 진짜 쓰레기 나고 있어요 제가 그냥 알고 있도록 사료토비 사료토비? 네 처음부터 밍자하는 할아버지로 나오던데 콩마래요? 그런 걸 따서 그 뭐 숙지로 갔어 한번 맛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다고 하는데? 맛다고 하는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나루토 아빠 나루토 아빠 나루토 아빠 나루토 아빠가 돈을 그래 많이 벌였었는데 그걸 다 생겨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 제가 알고 있기로 요즘에 약간 인감하는 시간인데 왜요? 가족이 그래요? 음 이거 되게 맛있지 않아요? 어우 기대하려고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네요 일식에 버터를 섞는 게 맛있네요 전체적으로 쿨이 이제 겨우 딱 봐놨는데 이거 빨리 좀 놔야 되는데 그래야지 빨리 마사지 받은 거 같은데 속도를 높이 달라고 해야 될 거 같아 아 그래요? 오면 제가 한번 바르겠습니다 조금만 스피드하게 들어 조세기씨 같이 묻혀달라고 예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건 장어네요 장어 장어 음 이제 슬슬 애가 불러지셔가지고 움직이시는거 오 예 심지어 너무 맛있어서 피로가 풀리기 시작해요 지금 그니까 맛으로 암마를 갖는 느낌 지금 피로가 풀어지고 있어요 맛있는 건 맛죠 오 예 특히 고추장 장어가 맛있덤 어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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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 다음 거면 조우민 형이라고 오시나요 어 데려올까요 아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 데려오고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 맞춰서 태어나갔을까요 오 오 오 그거 한번 타러 가보시죠 케이블카 음 네 아 좋다 케이블카 타고 거기 건너가서 할 수 있는게 또 있을거야 그쪽 지역으로 데려가서 아 케이블카를 건너서 응응 거기서 할 수 있는게 있어요 또 아 그래요 여수도 케이블카가 있는데 그쪽으로 그냥 교통수단으로 쓸 수 있겠어 오 오 좀 비싸더라 케이블카가 아 재밌어요 재밌죠 부산에 있어서 한번 해보고 싶어도 못됐어 옛날에 놀이동산 가면 하늘 따선거 그렇게 한건가요 아니 그냥 케이블 그냥 타고는 끝이에요 아 그냥 거기 타면 끝 아 재밌는게 아니라 그냥 그냥 구경 아 저기 혹시 한 몇프로 나왔나요 지금 이제 식사가 남았습니다 오 다생긴 해요 다생긴 해요 아 식사가 남았나요 네 예 예 부채살 부채살 음 부채살 부채살 혹시 말씀하신 대로 죄송합니다 그 안창살이 아니네요 뭔지 몰라 부채살 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이러고 또 식사가 있어요 네 이러고 식사했습니다 알밤이 남아있습니다 미스터 전 감독했습니다 아 진짠가요 당신의 당신의 진심 전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뭐 아 훌륭했습니다 어딜 봐도 좀 약간 대접을 했다 이런 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네요 예 실체 제가 제 두 눈으로 제 하나의 혀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정했습니다 응 인정했습니다 부산 부산 후입 특 그 말로만 하던 예 부산 풀코스 진짜 실존했다 예 실존했습니다 역 역까지 딱 에스코트 나오시고 그렇죠 응 우리 내일 또 부산 역까지 에스코트 가요 아 아 그래도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차로 가시는데 부산역으로 갈 필요 없지 않아요 그렇죠 네 맛좋아죠 알겠습니다 만나는 곳을 하려고 거기서 만나고 네 태환 씨 먹고 있어요 네 안 먹는 것 같은데 잘 먹고 있어요 저도 지금 이 장어가 엄청나마 지금 3인분을 지금 1.5인분씩 먹는 것 같아 지금 저기 옆에 그 쌍튜브 편집자님은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아니 방송 꺼졌을때 페를를 진짜 좋아해지는거야 왜냐면 지금 식사를 못하는 상황인데 아 이거 빨리 먹어야 돼 마르면 맛없는데 안절부절하면서 우리 둘이 어리둥절해서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랬는데 갑자기 멍게 마지막하게 페를를 좀 좋아하시는데 오늘 진짜 몸이 좀 어제 좀 몸이 아프셔서 이게 고문이지 뭐 사실상 근데 뭐 뭐가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삼합으로 해도 뭐 맛있구요 하면서 뭐 아무래도 이거는 뭐 그냥 없어서 못먹고 뭐 가슴이 아프더라구요 내가 이 맛있는거 때문에 지금 이게 남아있잖아요 그쵸 우리는 지금 거의 3인분을 2인분 먹듯이 먹고 있어요 맛집쇼 네 소고기를 버섯이요 버섯이 버섯이 맛있어요 같이 먹으면 네 아니요 버섯만 버섯만 내가 집었으니까 가보고 버섯만 버섯만 맛이 않아요 그냥 맛집니다 이 덴푸라를 고노와나에 찍어두면 될거야 고노와나 아 여기다 네 이거를요 네 덴푸라 아 덴푸라 아 덴푸라 아 덴푸라 창기를 포기했구나 커밍하고 강하니까 창기를 포기했어요 얼마나 간직간직했어요 이게 맛있더라 풀 풍추만 이게 그 성게 내장 성게 내장 이렇게 씹어서 먹는거지 약간 그 계란 반죽 같기도 그죠 바다향 바다향 미핑 근데 이 맛은 없네요 지금 삼겹자 맛있네요 네 아 저도 어디서 들어가가지고 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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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히 이게 어울리네 고소한거랑 이게 좀 약간 뭐라고 그러지 이거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이게 좀 씁쓸한 맛이라고 하죠 좀 씌워드릴게요 아 이거 랍스터 아 이거 랍스터 아까 그거 네 랍스터 치 약간 약간 있는게 낫겠지 내가 이게 처음에는 그냥 그랬거든요 콧물 같고 먹어보니까 이게 있다 이게 혁준님이 엄청 좋아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입질이 있다 이게 혁준장은 또 그 식도락에 또 육아경이 있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다 알아요? 다 알길래 녹차에도 밥 비벼 드시고 그런게 있대요 보릿고개인가 보릿고개? 뭐 그런게 있대요 옷 찾을게 뭐? 옷 찾을게 옷 찾을게 어 왜? 녹차에 밥 말하고 녹차에 밥 말하고 네 저도 맛있는지 모르겠네 맛있어 왜 양파도 찍혔네 당연히 원래 있는거야 함정카드에요 뭐에요? 저도 양파를 처음 봐요 저도 양파에요 잘못 틀린게 아니지 알 알양파로 그냥 원래 있는건가? 원래 침정민이 오신다 해가지고 신경쓰신거 같습니다 그런가? 네 몸에 좋으니까 양파가 숫자 야 아직도 야 왜 왜 왜 왜 왜 왜 나 다 튀어나와서 열이 다 달궈졌어 아직도 매운탕이랑 알바밤 남았어 다 섞어달라고요 아 그럼 또 안됬어 아 뭔데? 아 갓 들어 먹으라고? 예 가지고 가서 이제 널어먹으시면 돼요 뭐하니까? 시청자 회원님은 집게 드시죠? 아니요 아니면 시청자 회원님 집게는 원래 연장자가 먹을 겁니다 치킨다리 같은 겁니다 아 싫어 그걸 줘 주십시오 아니 진짜 두개네요 아 나 그럼 이걸 줬네 난 뭐가 맛인지 모르니까 초록색이 있어요 내장인가? 내장인가 약간 내장도 초록색이네? 신기하네 그럼 내장이 있는게 맛있는 부위 아니에요? 저거 호불호 안아닙니다 비려가지고 오늘 일식 공부 좀 확인 잘했네요 원래 몰랐는데 네 자주 먹는 것도 아니고 네 1년에 1,2번 단골집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한 번에 많이 쓰기 때문에 단골을 할 수 있죠 한 번에 많이 쓰냐 그런다면 그런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단골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선생님 저 치약 궁금한게 있는데 응 왔어 내일 식상공원 갑니까? 아침에 아침에 응 점심때 가는게 아니고 그 아침에 국밥 먹을 때 7시에 8시로 먹을거냐 그 8시에는 문이 여는 국밥실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양정 양정에는 없습니다 네 최소한 9시를 내야지 문을 열어가야죠 그럼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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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어차피 숙소가 같잖아요 네네 일어나면 바로 같이 나갈 수 있어야죠 9시 9시 밥 빨리 먹고 딱 그 시민공원 한번 돌아주고 밀면 먹고 그렇지 아니 그 늦게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애초에 뭐가 있어 늦게 자른 것도 아닌데 저는 오늘 몇시에 주무실까요? 화장 아파트하고 2시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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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무서운 얘기 하나씩 할게 누구세요? 백에 싸우면 일단 끝나야지 자는거네요 백에 철같은거 넣어도 되나요? 세나사에 제가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굳이 안넣어도 심형탈을 입히실 수 있을거에요 식사를 좀 굶었는데 참여가 가능하실까요? 편집자님 그럼요 할 수 있어요?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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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대 비해병대 팀 해야겠다 그 해병대 이야기 하신답니다 왜요? 저도 약간 또 그래요? 네 또 욕이 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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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모르겠습니다 해병대 좋은거 아니야? 아니 제 친구 중에 또 해병대 많아요 그런거에요? 네 근데 이 날 좀 해병대 한 부분은 좀 약간 이래요 컵 컵 다 지원제 잖아요 자기가 가고싶어서 다 가는거잖아 그렇죠 근데 왜 해병대 한 부분은 털 괴롭고 놓으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런거 뭐 그런거 못봤는데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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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뱅님이 드십시오 여러분 바다공익은 진짜 아닙니다 제가 이말만큼 하고싶습니다 바다공익? 네 비하에서 바다공익은 진짜 왜 바다공익이라고 그래요? 전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공문분들한테는 에어공익이라고 하고 형문분들한테는 바다공익이 이렇게 하시더라구요 왜 공익하고 뭐가 닮았는데 바다공익이세요? 모르겠습니다 어디 어느 부분이 닮았는지 아 아 공익 말고야 잘하시네 억지네 억지죠 그렇죠 그리고 맨날 빤스러지는 이야기하는데 속옷 딸림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속옷 딸림이니까 정신이 정신은 속옷 딸리고 속옷 딸리고 예 아 빤스는 바지니까 팬츠 그러고 나도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면 잘 팬츠를 입고 있지 그럼 절대 뭘 입고 있습니까 절대 정장 입고 좋으시잖아요 아니잖아요 그쵸 정장 달리기는 할 순 없잖아요 그쵸 그거 나는 그거 다 그래도 난 사건은 사건이니까 좀 그래 이게 좀 제 그 해병대 훈련설만 풀면 이게 좀 거품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즘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약간 건드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사냥이라든지 뭐 먼저 건드니까 바다 공익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다 공익을 누가 맨 처음 말했냐 도연님이 맨 처음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분은 어디 갔는데 아직 군대 안가셨습니다 아 군대 안갔어요? 그거 좀 인정할 수 없지 않나 근데 해병대 지원한데요 아니요 아 그냥 네 언제가요 근데 저 옛날 들었는데 맨날 이번이 마지막 장학대라고 하는데 언제 가시는지 선수 출신이어가지고 연기가 좀 됐던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요 응 아직도 메뉴가 더 나아있어 진짜? 아직도 메뉴가 더 나아있다니 메뉴가 더 나아있어 나도 나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 이거 찍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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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세가 더 잘 껴야지 도연님 혹시 이번 장학대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나오면 이번이 마지막 장학대겠죠? 그렇겠죠 50분에 그거있죠? 네 지금 몇분인가요? 18분 정도 갔어요 아 이 정도는? 가서 이제 조복을 하셔야 돼요 조복하시고 근데 나 이렇게 대접받고 가도 돼요? 진짜로? 내가 미스터 전에게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미담만 좀 많이 해주신다면 저는 안 아까운 투자죠 그거네 그거네 사실상 그거야 배달의민족에 별점 별점만 맛있었다고 해주면 리뷰만 사실평만 그렇죠 그렇죠 그것만 해주신다면 나 하는거죠 물자가 꿇고 있는게 있습니다 물자가 꿇고 있는게 있습니다 뭐 부산 정치인? 아니 이거 전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저 약간 불안한게 있습니다 저번에 방송에도 말했는데 저는 정치에 대해서 아직 모르거든요 근데 부산 누가 됐다고 인싸고 다니길래 나도 너무 좋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좋아하면서 인사했단 말이에요 뭘 할 때 인사했다고? 아니 그냥 지나가는데 그냥 그 자동차 타고 지나다니는데 응 저도 확 저도 인사했는데 그게 찍혔어요 유사할 때 혹시나 이런 특정상 지지자 지지자 이런까봐 무서워가지고 살짝 쫄아서 걸릴까봐? 네 그냥 좋아가지고 손 얹는건데 아니면 반대로 진짜 지지했는데 절대 안 돼 지지 안했는데 그냥 지나가는데 이렇게 한다고? 아니 그니까 그분도 너무 신나가지고 막 감사합니다 이러길래 나도 막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무지성으로 그냥 손을 흔들었는데 그럼 지지한거에요? 네? 지지한거 저는 아예 모릅니다 맞으신지 저는 아예 몰라요 무지성으로 지지한거에요 지지는 한거지 네 반겨줬잖아 일단 호흡 호흡 뭔가 그치? 뭔가 그 메시지를 전달했을거 아니야? 정책이라든지 와 다른거 아니 정책 그런게 아니고 시민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러길래 아 그냥? 갑자기 보기잘하시길래 근데 너무 나는 아무생각 없었지만 앞에서 막 너무 그 굳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보기잘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한거죠 그렇게 해서 지지를 해 방금 실제로 정치의 꿈이 있잖아 양정 그쪽에 하신다고 했잖아 나중에 맨 마지막에 정치를 보고 싶습니다 학력 필요없나요? 네 없습니다 마지막에 정치를 딱 그래서 계속 다니는거에요? 보좌관 말고 제가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이렇게 되게 악합해 그러니까 아까 가실 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뭐 괜찮냐 아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지금 맨 처음에 도와주셨습니다 맨 처음에 그러니까 아프리카 시어부터 도와주셨다고 잘 안될 때부터 도와주셨다고 그러니까 어떤게 뚱뚱해 해명생 그런가 저는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뭐 이슈가 있었어요 마음이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쌍두님 방송을 보고 위안을 얻었구나 거의 부활 하다시피 거의 그냥 회인처럼 인생이 부활했다 제2의 인생을 살았다 그때 이후부터의 삶은 선물 받은 거구나 쌍두님한테 그렇죠 그렇죠 월급을 좀 깎아도 되는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그걸 지키기 위한 선은 있으니까 아 그런 것들은 그렇죠 그런거는 선은 선만 지켜준다면 그렇죠 서로가 서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아 근데 저는 아까전에 막 우수석 그레이 꺼낸게 진짜 정치 그런게 아니고 그거 알려고 그 고양이 관련됐어요 고양이 정책 유기농 괴롭으면 바로 징역 질련 제가 옛날에 그거를 했는데 이것도 한번 도입해 보실래요 어떤걸로 말씀하세요 저도 이제 아이디어가 좀 있었는데 제가 정치인을 할게 아니니까 네 먼저 한번 표현을 못했어요 네 태형 태형 태형두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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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태형이 그 매 그 곤장때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발바닥 때리잖아요 네 곤장때리에서 발바닥을 때려요 그러면은 돈이 아무리 많은 부자도 그죠 돈 내고 말지가 안돼요 그죠 돈 내고 말지가 안되잖아 그렇죠 네 그 아픈정도는 눈물 쏙 나오게 그정도 태형을 그정도 우지 정계진출하시거든요 아니 그니까 나는 못하지 못하니까 아이디어만 떠올랐다가 묶여 놓은건데 그게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고 있고 아 태형을요 네 근데 태형이 이게 우리가 매질한다고 해서 무섭게 생각하지만 그걸 이제 되게 세게 하면은 완전 중력을 갖고 있습니다 살 다 찢어지고 응 살 다 찢어지고 맞다가 이제 남으면은 돌려보내요 치료받고 오라고 마저 때려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그 다시 맞아야 된다는 공포심에 내가 자산만두기가 없었어요 옛날에 아 진짜요? 응 태형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태형을 롤에 좀 조용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롤에 그 유저를 예 그 무지성인 애들 그래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라에서 관리를 해주는거죠 롤은 네 좀 너무 쑥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라이엇이 예? 라이엇이 유저들한테 뭔가 그렇죠 그렇죠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제재를 하려고 해요 증거가 완전히 확보가 됐고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치료를 받고 예예 그리고 또 라이엇에서도 단 한 명의 오그란 사람도 안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두테루테처럼 라이엇이 두테루테 임기가 끝나면 예 데려와야죠 그래서 내가 봤을때 예예 구글 유튜브에서는 일단 자기 맘대로 하거든요 정지감을 매겨 그런가요? 응 뭐 어떻게 하면 그냥 자실망도 안해 라이엇 파트너 아니시죠? 예 근데 라이엇이 트롤을 그렇게 좀 약간 정황이 보이면 그냥 빼려버려야 되고 약관을 새로 만들어서 우리 마음대로 계정을 언제든지 폭파시킬 수 있다고 넣어야 해요 그거를 아마 근데 사람들이 동의를 다 투표를 하고 받은 다음에 오케이가 되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아마 이 스트레스가 말사해서 당연히 오케이 할걸 내가 위험이 있더라도 진짜 너무 정황 유력한 애가 트롤을 열다섯 판 하고 꼴뱅 짓고 근데 얘가 슬슬슬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증거는 없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신고하기나 이런 걸로 요즘에 좀 약간 노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이엇에서 라이엇 파트너요? 네 파트너는 거랑 보다 그 그 쥐 좀말한 거 받으려고 지금 어? 전시 어? 그 있잖아요 예? 하고 싶은 말은 해야죠 그 쥐 좀말한 거 받으려고 어? 위에서 뚝뚝 떨어지는 거 그 설탕물 먹을라고 그 어? 뭐 식사 식사 알겠습니다 예 찌릿합니다 랍스터 찌릿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네 소신발언 팍팍 하세요 제가 그거를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그 할 때 제가 그걸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아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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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방송 때 소신발언 하는 법부터 배우는 거예요 예예 알겠습니다 소신발언 뭐 한번 하겠습니다 참 중요한 라이엇 파이팅 라이엇은 좋은 기업이지 예예 왜냐하면 그 다 억울한 유저를 안 만들겠다는 의도가 얼마나 선해 그렇죠 그치 그렇죠 선한거지 여기도 근데 그게 그 선한 마음이 아이러니하게 유저들 고통받게 그렇게 하면 좀 악해져도 된다 말이지 조금 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게 또 접근을 할 수도 있었네요 그리고 이게 라이엇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사실상 이제 게임업기 지분을 1위 수준으로 유지를 한 거를 몇 년 했잖아요 그렇죠 10년 이상 네 네 그런데도 혜자 약게 스킨 정도만 팔고 스킨 정도만 팔잖아요 그게 혜자야 정신이 그렇죠 대단하보여요 그렇죠 스킨만 딱 하지만 네 제재를 좀 세게 해주면 더 좋겠다 이거지 좋은 점도 많은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냥 저의 생각인데 소신바람 해라고 하니까 진지하게 이상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야 들어 배틀루아를 열어야 된다 그런 생각 이상한 애들을? 근데 어떻게 배틀루아를 열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배틀루아를 열어야 제재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 나라에서 관리를 해주면 나라에서 나라에서 기준을 어떻게 잡아 이상한 애들 그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럼 두테르테르 또 데려가야죠 시작 시작 시작하자마자 약간 무한 한모 패드립하는 애들 시작부터 끝까지 한모 한모 패드립 그런건 제재가 돼요 왜냐면 증거가 너무 명확하니까 그렇죠 그 이제 그 제재가 너무 약하다는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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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가 약한게 아니고 그 제재가 약하다기보다는 약하다고 해도 안 돼요? 아니 제재가 약하다기보다는 소프트하다 어 그렇죠 약간 좀 달콤하다 너무 스윗하지 않나? 조지가 너무 스윗하다 조지가 너무 스윗했어 푸띠하다 푸띠하다 어 귀엽다 제재가 제재가 큐트하다 좀 과하게 좀 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럼 뭐 뭐 예를 들어 첫방부터 개정연구소 그런것 보다 개들한테는 채팅을 못치게 하는게 더 큰 벌입니다 아 아예 죽을 때까지 채팅 다른 계정을 만들어도 연동돼서 못하게 그런 채팅 뭐 7만일 금지 이런거 해버리는거죠 더 이상 배에 안들어가는데 그래도 랍스타 국군 한번 드셔보셔야죠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랍스타 탕이네 처음가요? 랍스타 탕은 처음 먹어봐 아 그전에 왔을땐 뭐였어 그전에 이런 메뉴까지 안 먹어봐가지고 모르겠네요 음 싼 메뉴를 먹었구나 예예 원래 이 식집이 점심에서 엄청나게 쌉니다 점심 특선 진짜 이거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죽이려고 작전했어 죽어버렸는데 배턴지 죽이려고 근데 평소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 아 칭찬이 오셨다고 특별히 이렇게 더 많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음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해주세요 자깝다 일식집 이름을 딱 말하고 싶은데 또 그러면 뒷광고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근데 뭐 받은게 없으면 말해도 되겠네요 저도 맨날 말해요 어 뭐 안해? 미학일 씨 어 어떻게 어떻게 알아? 부산 분이 좀 계신가보요 아 이거 뒤에 있네요 아 뭐야 아 뒤에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아 연기한거에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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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몰랐습니다 내가 진짜 여기 막 돈 받고 이런거 진짜 없어요 돈 받는데 보라 박스 져볼게요 아 저게 이렇게 맛있는데도 부조에 돌렸어 그렇지 만약에 돈 받았으면만 3일 정도 쉬다 오겠습니다 더하고 조금 쉬는데요? 아니 3일 동안 반성을 해야 되겠지 안 받았어요 아니 안 받았어요 아니 안 받았어요 아니 진짜 안 받았어요 3일밖에 안 쉬어 아니 그 사장님 불러오셔 갖고 얘기해 주십니다. 물..물인다 이거. 아..여기다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국물에다 익히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천하인 줄 알고 캄보디아 오백영산 영지버섯 그것도 여기서 받을 겁니다. 음..그거 다 먹었다면서요? 바 안먹었습니다. 아직 남았어요? 물 계속 타가지고 그 무한인데요. 하나도 안떨어졌습니다. 근데 요리식집에서 캄보디아 영지버섯을 친구가 캄보디아에 있다고. 아 주방장인가요? 예 주방장인 친구가 캄보디아에 계셔가지고. 그럼 완전 단골이구만. 엄청 자주 오는 거네. 어쩐지 이거 메뉴를 되게 잘 알아든던데. 아니 근데 이 특성될 것 같은데. 이걸 보고 어? 나올 때는 없었는데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 그죠? 한두 번으로는 그게 안되잖아. 놀라지가 않잖아. 아니 이 특성 메뉴로는 제가 본 적이 많이 없고. 그냥 점심 특성에 간단하게. 간단히 많이 먹어져 있죠. 아 그럼?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이 메뉴까지는 별로 안아봤다고. 오해할까봐. 혹시 오해할까봐. 그래서 충약식 충약한 거죠? 뜻을. 시청자분들이 이 새끼 맨날 여기 와서 이런 거 먹는구나. 할 때 뭐 먹으면 어때? 다 용기 없구나. 뭐 먹으면 어때?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까봐. 진짜 안 봅니다 여러분. 진짜 안 봅니다. 진짜 안 봅니다. 맞아요.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본인이 아니라고 하세요. 랍스타도 살면서 두 번 봤어요. 두 번째 보는 겁니다. 아니 기사 식당 보라는 거 아니고. 매일매일 기사 식당 또 가고. 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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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니까. 여기는 한 1년에 한두 번씩 오고. 안 봅니다. 아. 성비 씨 그. 자기에 대한 투자가 나쁘지 않냐. 좀 이렇게 하시네요? 먹을 것도 맛있게 좀 하고. 수약도 마주시고. 마사지도 하시고. 아 마사지는? 아 알겠습니다. 아 이제 가야 돼? 5분 남았답니다. 1분 남았다는데. 지금 올챙이 배 내밀고 마사지를 받아야 할 생각입니다 올챙이 배 마사지 해준다고? 진짜 이 말은 하고 가야될 것 같아요 화장실에 가서 다 빼고 받으셔야 해요 아 왜 누르는게 세척할까요? 그정도요? 장기가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올챙이를 쭉 이렇게 쭉 이렇게 되면 나리가 난다는거죠 드래곤볼 보셨나요? 드래곤볼 비비드가 처음에 에너지 배스탠드 터트려버리잖아요 알았지? 하니깐 터트려버리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시간이 없는데? 초밥이 지금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이거 다 쌍둑일거에요 이거 너무 아까운데? 빨리 먹어 빨리 먹어 근데 이거 세개 싸달라고 하는거는 마취가 진짜 없어보이지 아싸싸싸싸싸 저거랑 같이 싸달라고 하는거죠 아 이거랑 같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안타깝게 보고 계세요 아 마르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씩만 해 볼게요 이거 드립시오 아 지금 안져보져보져보져라 말려다 마련다고 아니면 펜지안돼 이거 쌓아가지고 가셔가지고 다 남으시죠 아니 이거를 마르는데 맛이 없어서 아예 아 아 까끗치는 예 아까끗 나네 어메어요 으 아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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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죄송한데 사장님 가실 때 저 내려갈 때 주말 다이빙조 하나 맞죠? 주말 다이빙조 하나 하나 너들과 네 선물입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점에서 술을 사서 선물해요? 이런 고급 음식점에 오면 한번 이런거 선물 받으지 않죠? 인터넷에 사면 되잖아요 인터넷에 사면 되잖아요 인터넷에 사는 느낌이랑 여기서 사는 느낌이랑 다릅니다 그래요? 자주 해보셨어요? 아니 아니 느낌 다를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개가 있는데 어차피 오신김에 완전 풀코스로 해야죠 음식점에서 포장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음식점에서 술 포장하는 사람 아니 여러분 솔직히 용도는 풀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거 아닌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우 동숙님은 새벽 2시에 오셨어요 새벽 2시에 오셔서 도저히 배달음식점 말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 한달전에 연락하고 가셨습니다 오신님도 예 아니 이 일식집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한달전쯤은 지금 빨리가야되죠? 그죠? 가죠? 52분 마사지는 못찍으니까 네 마사지 못찍습니다 저희는 마사지를 바꿔요 스튜디오 방송으로 아마 스튜디오 방송이 한 9시 넘어서 9시쯤 정확하게 지금 언제 끝나지 마사지가 마사지가 8시 8시 10분 그럼 한 9시쯤에 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죠? 마사지 후기랑 이런것들을 통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그것까지 해주시죠 제가 계산하는 것까지 딱 찍는게 좋았나 보니 아 이거 이거 예예예 계산하는 것까지 딱 마무리로 좋았다 좋았다 또 금액이 또 논출이 됐을텐데 그죠? 아 예 그렇죠 금액이 있어서 아 그거 해야돼? 아 금액이 좀 자신있거든요 아 되게 좀 네 네 좀 살벌한 금액인가봐요? 살벌하지도 않고 한 술만 뭐 한 50만원 그 정도 술만 9만원 술은 지금이라도 취소하시죠 왜냐면은 내가 술을 안먹어요 아니면 그 그 그 뭐지 아내분한테도 선물로 이렇게 아니 근데 저게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그 위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아 아니 아무튼 나가시죠 네 네 네 자 그러면 와 맛있다고 맛있네 아 너무 배부르다 진짜 생각보다 양이 되게 안맞으신데 아 예 오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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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못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굴려드릴게요 아 아 그거를 빼세요 허리찌 예 허리찌 풀세요 자 이야 허리 이렇게 들어줘야돼 아 나도 하시는거 없죠? 예 없습니다 네 계산해 계산해 아 계산 알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불러세요 아 또 구두주걱으로 또 올라와서 예 어 여기 있습니다 자 구두주걱 날 들고 있을게 네네 지금 갑니다 넵 네 맞춰놨어요? 네 아 이게 내 휴대폰이잖아 네 잠시만요 잘못 누르셔가지고 아 안닿아 잠시만요 어 네 여기다 엄청 많이 아 트위치 아 죄송합니다 다 끝났는데 아 지금 트위치로 확인하셨대요 아 아 그래요? 아 아까 그거를 이 분이 말씀하셔가지고 좋으셨군요 어? 아 아 가끔 보겠습니다 아 술 술 챙기세요 고맙습니다 저거에 다 미리 냈었죠?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거에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9만원 상당의 9만원짜리 수도 그렇죠 혹시 영수증 그냥 버리셨네 영수증은 다 계산하고 와가지고 아 아 저런 뭐 얼마나 하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아 이게 맞나요? 맞습니다 9 지금이라도 이거는 아 아닙니다 이미 계산을 했습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끊고 아 거기는 위치 알려지면 안되죠 이제 그것도 그렇고 뭐 더이상 이제 찍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왜냐면 그 뭐 그냥 잡담일테니까 어차피 잡담은 스튜디오에서 하면 됩니다 네 굉장히 그 맛있게 먹었고 다음에 이제 마사지로 가고 네 9시쯤에 이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십시오 네